루이스 세플베다 루이스 세플베다의 중편소설, 연애소설 읽는 노인을 소개합니다. 루이스 세플베다는 스페인에서 활동한 칠레의 작가로 청년시절 살바두르 아엔데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세플베다가 경호실에 근무하던 1973년 9월에 군부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피노체트가 주도한 군부 구테타 당시 대통령 관저에는 살바두르 아엔데 대통령을 비롯해 몇몇 강요와 비서 그리고 수십 명의 경호원이 머물고 있었죠. 연애소설 읽는 노인의 작가 루이스 세플베다도 이 수십 명의 경호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통령 관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구테타에서 살바두르 아엔데 대통령은 사망하고 루이스 세플베다는 군부에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 후 세플베다는 국제사면위원회의 노력으로 3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부에 의해서 자신의 고국 칠레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고국에서 추방된 루이스 세플베다는 남아메리카 적도에 인접한 국가들인 페루와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을 떠돌며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망명생활 당시에 적도 부근에서의 밀림생활은 루이스 세플베다의 대표작, 연애소설 읽는 노인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죠. 1989년 루이스 세플베다의 나이 40세에 발표한 연애소설 읽는 노인은 티글의 후한상을 수상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티글의 후한상은 소설가 티글의 후한을 기르기 위해 만든 스페인 문학상입니다. 루이스 세플베다의 작품으로는 그의 대표작, 연애소설 읽는 노인 외에도 남극해에서 자행되는 포경의 실상을 다룬 지구 끝의 사람들, 자전적 기획문인 파타고니아 특급열차, 환경오염을 주제로 삼은 동화, 어린 갈매기에게 나눔밥을 가르쳐준 고양이 등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루이스 세플베다는 긴 망명생활 중에 밀림생활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임부로 일하기도 했으며 독일 잡지 슈피겔 통신원으로 앙골라 내전에 파견 근무하였고 그린피스 활동과 포경 반대운동에 뛰어들어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1997년부터는 스페인에 정착해 작품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연애소설 읽는 노인은 아마존 인근의 마을 엘 이딜리오에 사는 한 노인의 삶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아마존 밀림 근처 마을에 사는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외딴 작은 마을이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상황에 처하자 평소 한적한 오두막에서 가슴 절절한 연애소설을 읽으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노인의 평화 역시 깨어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위험하지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계략에 빠져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있던 그 무서운 위기 앞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마주서게 됩니다. 평소에 가슴 절이는 연애소설 읽기를 좋아하던 노인이 과연 홀로 맞닥뜨리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하늘의 무겁게 드리워진 먹장구름과 밀림을 휩싸고 도는 끈끈하고 칙칙한 공기가 금방이라도 몰아닥칠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우기에 접어든 날씨였다. 어디선가 불어닥친 사나운 바람이 읍사무소 앞을 장식한 바나나 나무를 흔들어대며 땅에 떨어진 잎사귀들을 휩쓸어갔다. 읍사무소에서 조금 떨어진 선착장 쪽에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엘 이딜리오 불왕민들과 근처에서 모여든 노다지꾼들이었다. 그들은 두어 시간 전부터 치과의사인 루비쿤도 로하참인의 회전의자에 앉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치과의사는 독특한 사람이었다. 그는 기이한 방법으로 구강마취를 시킨 환자의 이를 뽑으며 묻곤 했다. 아파? 그러나 환자는 대답 대신 회전의자의 팔걸이를 움켜진 채 눈을 크게 뜨고 땀을 뻘뻘 흘렸다. 이따금씩 아프다거나 싫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귀를 쓰는 환자도 있었지만 대부분 치과의사의 완강한 소나기에 제지당한 채 잠옷 위험에 찬 욕설을 들어야 했다. 젠장 가만히 있지 못해? 글쎄 이 손을 떼란 말이야. 아프다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이게 다 누구 탓인데 생각해봐. 아픈 게 내 잘못인가? 아니지. 이렇게 이가 썩고 아픈 건 내가 아니라 이놈의 정부 탓이라고. 내 말 알아듣겠어? 치과의사는 정부를 몹시 증오했다. 그 앞에서는 어떤 형태의 정부든 욕설의 대상이 되었다. 치과의사의 독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이따금 코카에 있는 원전 설비 기지에서 찾아오는 미국인에게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는 입을 벌리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찍고자 카메라를 들이대는 양키들에게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붓곤 했던 것이다. 한편 가까운 선착장에는 스크레호가 바나나와 커피 알갱이 자루 등을 잔뜩 싣고서 출항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 위에 떠 있는 낡고 거대한 상자처럼 보이는 그 배는 선장이자 기간사인 선주와 두 선원 그리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케케묵은 구형 디젤 엔진에 의해 가까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스크레호는 1년에 두 번씩 엘 이딜리오에 들리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제 스크레호는 치과의사의 진료가 끝나는 대로 그곳을 떠나 난가리트사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사모라강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그 강을 따라가다 보면 나흘 후에나 엘도라도의 하구에 도착할 참이었다. 엘 이딜리오를 찾는 외지인은 많지 않았다. 새로운 이주미니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치과의사와 우편집배원만이 그곳을 들렀다. 집배원의 낡은 가방 속에는 어쩌다 부랑민에게 날아드는 몇 통의 편지도 있었지만 읍장에게 가는 공문서가 대부분이었다. 부랑민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오는 스크레호를 기다렸다. 사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스크레호가 실어올 물건들 예를 들면 비축붐이라고 할 수 있는 소금과 맥주 아구아르디엔테 술 그리고 욕쟁이 치과의사였다. 특히 말라리아 병치레를 겪어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부족한 치아로 음식을 씹기가 힘든 사람들 그리고 깨끗한 잇몸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랬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치 추기경이 걸치는 까운 모양의 부드러운 보랏빛 융단 위에 가지런히 정렬된 틀리를 끼워보고 싶어 안달이었다. 치과의사는 환자의 치고를 치료하거나 잇몸에 붙은 치석을 긁어냈고 아구아르디엔테 술로 입을 헹구도록 한 다음 틀리를 내놓았다. 어때? 치과의사가 물었다. 꽉 끼는 것 같아서 입을 담을 수가 없네요. 환자는 썩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툴툴거렸다. 거참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치과의사는 다른 것을 끼워준 뒤에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이건 어때? 너무 헐거운데? 혹시 재채기를 하다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그땐 어떡하라고 이런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이 친구야 그야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되지 아 뭐하고 있어 입 벌리지 않고 치과의사와 환자의 신랑이가 끊이지 않는 회전의자 치과의사는 낡은 회전의자가 하나 덜렁 놓여있는 그곳을 진료소라고 불렀다. 그것은 사모라강과 야쿠암비강 그리고 난가리트사강 유역에 사는 부랑민들에게 일종의 의료기관인 셈이었다. 더욱이 가장자리와 발판에 흰색 에나멜이 칠해진 그 의자는 원래 이발소에서 사용하던 것을 개조한 것으로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스크레오의 주인과 승무원들은 사방 한 팔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는 받침대 위로 그 의자를 올려놓을 때마다 한바탕 곤혹을 치러야 했다. 진료소에선 내가 명령하는 거야 여기서는 누구든지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고 여기서 내려간 뒤에는 날 보고 이빨 뽑는 놈이니 잇몸을 파내는 놈이니 뭐 혓바닥을 뒤적거리는 놈이니 마음 내키는 대로 불러도 좋아 뭐 그것보다는 술이나 한 잔 산다면 더 좋겠지만 말이지 그러나 환자들 틈에서 절대자나 다름없는 치과의사의 욕지거리를 들으면서도 재미있다는 듯이 희득희득 웃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진종일 진료소 주위에 앉아있던 히바라족이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야만인이라는 뜻으로 붙여준 별칭을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인 인디오들이다. 그들은 원주민들로 북미의 아파치들처럼 백인들의 관습에 물들고 타락했다는 이유로 같은 원주민인 수하르족에 의해 쫓겨난 자들이었다. 수하르족과 히바라족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비밀스러운 아마존 유역에 대해 정통한 수하르족이 콧대가 세고 자부심이 강하다면 백인들의 누더기 옷을 걸친 떠돌이 히바라족은 술이나 한 잔 얻어먹을까 하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부류였다. 지금 웃었단 말이지? 치과의사가 떠돌이 인디오들을 노려보며 신경질적으로 신경질적으로 내뱉었다. 하지만 내놈들도 언젠가는 내 손에 걸려들고 말걸 이런 얼빠진 자식들 같으니라고. 우리 히바루 이빨 좋다. 우리 걸려들지 않는다. 히바루족 인디오들은 강가의 조약별로 날카롭게 다듬은 치아를 드러내며 낄낄대며 대답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았던 것이다. 그날도 치과의사는 마지막 환자의 틀리를 끼워준 것으로 치료를 끝냈다. 그는 보랏빛이 감도는 융단에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한 틀리들을 감싼 뒤에 치료기구들을 소독했다. 그런데 이제 막 돌아갈 시간이라고 중얼거리며 막 허리를 펴던 그의 시야에 한 척의 카누가 들어왔다. 그 카누는 선착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카누를 스크레오에 바싹 갖다댄 인디오가 물살을 가르던 노로 배의 난간을 두드리자 얼굴에 따분함이 잔뜩 묻은 선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서 불안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인디오는 침을 연신 내뱉으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했고 그때마다 선장의 표정은 차츰 일그러지고 있었다. 지가이사는 수건으로 소독된 기구들을 잘 닦아 가죽 가방 속에 챙겨 넣은 뒤에 뽑은 치아들이 담긴 용기를 들고 강가로 걸어갔다. 그가 낯익은 선장의 음성을 들은 것은 이제 막 그것들을 강물에 버리던 참이었다. 의사선생 아무래도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디오 친구가 양키의 시체를 항구 실어왔지 뭡니까. 치과의사는 이제 막 그의 곁을 지나 읍삼소 쪽으로 걸어가는 선장과 수아르족 인디오를 쳐다보며 언짢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여행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았다. 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느라 거의 일주일이나 지체되는 바람에 우기까지 겹쳐 내심 돌아갈 백길을 걱정하고 있었던 참이다. 치과의사는 승무원들의 도움으로 회전의자를 배에 올려놓고 선착장 끝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한 도인이 그 일대에서 명성을 떨치는 의사의 출현인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인디오가 타고 온 카누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였다. 영감님 아직 죽지 않았군요. 유감스럽게도 아직 이렇게 건재하오. 의사선생 한잔 하시겠소? 노인은 아구아르디엔테가 가득 담긴 술병을 내밀었다. 치과의사가 술병을 받아 한 모금 들이켰다. 그나저나 밀림에서 또 뭔가 일이 생긴 모양이오. 그러게나 말입니다. 시신을 배에 싣고 같이 가게 생겼습니다. 원 무슨 일인지 두 사람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한 먹장구름을 아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2장 엘 이딜리오의 유일한 공무원인 뚱보 읍장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권력의 대변자이자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쉴 새 없이 땀을 흘렸다. 스크레호에서 내린 순간부터 연신 땀을 흘리고 손수건을 쥐어짜는 바람에 이내 증기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읍장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은 처음부터 곱지 않았다. 사람들은 산악지대의 어느 도시에선가 근무하던 그가 공금을 횡령하다 들통나서 밀림의 오지인 엘 이딜리오로 좌천된 것이라고 수군댔다. 읍장에 대한 소문은 많았다. 읍장은 거의 매일 읍사무소에 처박혀 하루를 보냈다. 그의 일과는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훔쳐내지 않으면 비축해둔 맥주를 축내는 일이 전부였다. 그는 맥주가 아깝다는 듯 조금씩 꼴짝꼴짝 마셨다. 이는 맥주가 떨어지는 순간에 자신이 처한 현실이 더욱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음을 잘 아는 까닭이었으리라. 그런 읍장이 금주를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본의 아닌 그 금주는 주민들 과 달리 아구아르 디엔테를 마시지 않는 술버릇 탓 이었다. 프론테라 상표가 붙은 아구아르 디엔테를 마시면 유령에게 쫓기는 꿈을 꾼다고 믿었던 것이다. 읍장은 언제부터 였는지 확실치 않지만 원주민인 인디오 여자와 함께 살았다. 그러나 여자의 마법에 걸려든 것으로 생각한 그는 걸핏하면 무지막지한 손치검을 해댔다. 언젠가는 여자가 읍장을 사례할 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날짜까지 꼽아가며 내기를 걸 정도였다. 주민들은 읍장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7년 전에 엘 이딜리오로 부임할 때부터 독단적인 전행을 일삼았다. 납득할 수 없는 명목들을 내세워 툭하면 세금을 거둬들였다. 그는 법적 통치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의 수렵과 어로생활까지 간섭하며 허가증을 발부하는가 하면 공적인 업적 쌓기에 사로잡혀 오두막을 짓고선 풍기문란죄를 적용하여 주정꾼들에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곳에 잡아가두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렇듯 읍장의 전행이 심해질수록 주민들은 전임 읍장을 그리워 했다. 실제로 현임 읍장에 비하면 전임 읍장은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았다. 그는 밀림에선 누구에게나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게 최선책이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따지고 보면 엘 이들리오에 배가 들어오고 우편 집배원과 치과의사가 정기적으로 들르게 된 것도 전임 읍장의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의 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노다지 집꾼들과 말다툼을 벌인 그가 이틀 후에 시체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아무튼 그 사건으로 인해 적도지방인 엘 이들리오는 한때나마 행정권이 사라졌고 행정의 공백 상태는 중앙정부에서 경계가 일정치 않는 밀림지역을 보호할 관리자로 범죄자인 현임 읍장을 파견할 때까지 2년 동안 지속되었다. 읍장이 선착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손수건으로 얼굴과 목에 흘러내리는 땀을 훔친 뒤에 그것을 비틀어 짜면서 시신을 선착장 위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40대 성인 남자로 보이는 시신은 금발에 근육질 이었다. 어디서 발견했지? 읍장이 물었다. 그러나 두 명의 수하르족 인디온은 서로를 쳐다보며 머뭇거렸다. 누가 먼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 눈치였다. 이 야만인들은 스페인말을 모르나? 읍장이 최근 했다. 상류에서 발견했다. 여기서 이틀 걸린다. 한 인디오가 마음을 먹은 듯 읍장의 말을 받았다. 어디 그 상처 부위를 볼 수 있도록 해봐. 읍장이 이마살을 잔뜩 찌푸리며 지시했다. 인디오가 시신의 머리를 읍장 쪽으로 돌려놓자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목부터 우측 어깨까지 날카롭고 깊게 파인 자국이 보였다. 더 볼 것도 없어. 내놈들 짓이 니까. 읍장이 손가락으로 인디오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다. 우리 수하루족 사람 안 죽인다. 인디오들이 흠칫 뒤로 물러서 서며 대답했다. 거짓말 마. 내놈들이 긴 낙하를 휘두른 거야. 여기 상처부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아니다. 우리 수하루족 사람 안 죽인다. 그러나 그 순간 읍장이 권총 손잡이로 인디오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인디오의 이마 이마 피가 흘러내렸다. 가함이 누구 앞에서 속이려는 거야. 내놈들이 이 백인을 죽인 게 틀림없어. 잔말 말고 따라와. 읍사무소에 가면 다 불게 될 테니까. 이어서 읍장은 스크레호의 선장을 쳐다보며 덧붙였다. 선장은 배로 가서 이 야만인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오. 스크레호의 선장은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다. 모든 것을 분부대로 하겠다는 의미였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앞으로 나섰다.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읍장님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군요. 노인이었다. 그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저건 낙활자국이 아닙니다. 옳아 영감이었군. 읍장은 노인을 보자 땀에 젖은 손수건을 다시 힘껏 쥐어짜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도대체 뭘 한다고 나서는 거요? 그야 뻔한 일이니까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시신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상체를 숙여 손가락으로 상처 부위를 만졌다. 읍장님 잘 들으시오. 보시다시피 상처 부위에는 심하게 긁힌 자국이 나있소. 이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윗부분은 깊게 바였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하게 긁혀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오. 게다가 이 자국은 하나도 아니고 네개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날이 네개인 낙할은 없다는 뜻이오. 물론 이 자국은 낙할 자국이 아니라 발톱 자국이란 말도 덧붙여야 하겠지만 말이오. 이건 살쾡이 발톱 자국이오. 짐승이 이 자를 죽인 거라 이 말이오.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와서 냄새를 맡아보시오. 냄새라니 그런 걸 내가 왜 맡아? 읍장님 사인은 정확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읍장은 마지못해 노인의 말을 따랐다. 그는 겁먹은 강아지처럼 금방이라도 도망칠 듯한 표정을 지으며 코를 킁킁거렸다. 그 뒤를 따라 주위에서 서성거리던 사람들도 시신으로 다가가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무슨 냄새인 것 같소?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한 채 코를 쑤셔받고 있는 읍장에게 노인이 물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피냄새밖에 나지 않구만. 읍장이 시큰등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거 고양이 오줌 냄새인데? 그때 몰려든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바로 그거요. 이건 암컷이지. 아주 큰 암 살캉이가 싸지른 오줌 냄새지. 하지만 냄새 따위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읍장이 자신의 권위를 되찾고자 주위를 수습했다. 그러나 주위의 시선은 이미 읍장이 아니라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다시 시신으로 다가간 노인은 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지며 중얼거리듯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암놈이 분명하구만. 아마 순놈은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을 게야. 어쩌면 그 놈도 상처를 입었을 테니까. 아무튼 암놈은 이 사람을 죽이자마자 오줌을 갈겼어. 수컷을 찾는 사이에 다른 짐승들이 이 시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말이지. 가만 두고 보자니까 무슨 귀신 시나락가 먹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군. 읍장이 냉소를 감추지 않고 잘라서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 야만인들이 사람을 살해하고 고양이 오줌을 뿌린 게 틀림없어. 이놈들은 얼마든지 그럴 족속들이니까. 그 순간 인디오들이 그렇지 않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읍장이 내민 총구 앞에서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읍장님 하지만 이 자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했겠소? 이번에는 치과의사가 끼어들었다. 이유라니 이유를 몰라서 묻소? 읍장이 이마살을 찌푸리며 치과의사를 노려보았다. 의사선생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하다니 이거 정말 뜻밖이군. 이놈들은 물건을 훔치려고 사람을 죽였소. 그것 말고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오. 당신도 알다시피 이놈들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야만인들이란 말이오. 노인은 답답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며 치과의사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노인의 의지를 확인한 치과의사는 시체의 유류품을 선착장의 판자 위에 늘어놓는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선착장 위에는 죽은 자의 손목시계 나침반 돈이 든 지갑 벤젠이 채워진 라이터 말머리 형태의 메달이 달린 음목고리 등이 차례대로 놓여졌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노인의 지시에 따라 인디오가 카누에서 옮겨온 녹색 배낭이 열리자 사냥용 엽청의 탄약통과 수금에 절인 살쾡이 가죽이 다섯 점이나 나왔다. 하나같이 손가락 길이보다 짧은 크기의 얼룩무늬 가죽들이었다. 읍장님 뭐 이것으로 결론은 난 것 같소. 치과의사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읍장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을 생각조차 잊은 채 마치 누군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밀림의 원주민인 스와르족 인디오들에게 이어서 그곳으로 이주해온 불왕민들에게 그리고 노인에게 옮겨가고 있었지만 반대의 의견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읍장의 결정을 더 기다리지 못한 스와르족 인디오들이 칸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은 아까부터 정확히 말해서 배낭에서 살쾡이 가죽이 나온 순간부터 불안한 표정과 제스초를 교환하며 연신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고 있었다. 거기 멈춰 읍장이 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다. 네놈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여길 떠날 수 없어. 저 원주민들에게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니 나 두시지요. 이번에는 노인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결정은 내가 해. 읍장이 소리쳤다. 읍장님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겠소. 노인은 읍장을 쳐다본 채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살쾡이 가죽 하나를 집어들어 그 앞으로 던졌다. 읍장은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들고 매스꺼운 표정을 지었다. 읍장님 읍장님께서도 이곳에서 살만큼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짐짓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곳을 모르고 있으니 다시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요. 이 불쌍한 양키놈은 살쾡이 새끼들을 싸죽이고 순놈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 말입니다. 자, 저 하늘을 쳐다보시오. 읍장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 역시 고개를 들었다. 보시다시피 하늘은 이미 시커먼 먹장구름으로 뒤덮였소. 밀림의 짐승들이 다 그렇듯이 우기를 감지한 암살켱이는 첫 이삼주 동안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구하고자 사냥에 나섰을 것이오. 물론 그동안 젖도 떼지 않은 새끼들을 지키는 일은 당연히 순놈 책임이었지요. 하지만 양키놈이 나타나서 그 짐승들을 싸죽이고 말았소. 순놈과 새끼들을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말이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소. 먹이 사냥에서 돌아온 암놈이 그 광경을 본거요. 그때 암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짐승은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주위를 배해하다가 단쯤은 미쳐버렸을 것이고 마침내 복수를 결심했을 것이오. 인간 사냥에 나선 거지요. 하지만 불쌍한 양키놈은 자기 옷에 어린 짐승들의 전냄새가 배는 것도 모르고 가죽을 벗기느라 정신이 없었을 테니 영악한 짐승으로선 그 인간을 찾는 일이 누워서 식은죽 먹기보다 쉬웠을 것이오. 그렇지 않았겠소. 그래서 암놈은 그 인간을 덮친 것이오. 암살 갱이는 말 그대로 인간 사냥에 성공했다 이 말이오. 아시겠소.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요. 그 짐승은 모든 인간을 살인자로 각인한 데다가 인간의 피막까지 보았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소. 그러니 읍장 께서는 당장에 저 인디오들을 보내주어야 할 것이오. 저 원주민들은 자기 부족이나 또 인근에 거쳐 하는 이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걸 체념한 암살 갱이가 인간의 피냄새를 찾아 불악주의로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오. 이 모든 것이 저 불쌍한 양키 때문에 생긴 일이란 말입니다. 이 가죽들을 잘 보시오. 이자는 사냥이 금지된 기간에 사냥에 나섰고 사냥이 금지된 짐승까지 총으로 쏴 죽였단 말이오. 게다가 수하루족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읍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저 인디오들이 떠나도록 허락하고 강가에서 야영을 하는 노다지 군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도록 치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탄에 빠진 암살 갱이는 스무 명의 살인자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오. 읍장은 말이 없었다. 노인의 긴 설명에 귀를 기울이던 주위 사람들 역시 한동안 할 말을 잊고 있었다. 수하루족 인디오들이 카누를 타고 떠나는 광경을 시군등하게 지켜보던 읍장은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엘도라도 경찰서에 보낼 공문을 작성하기 위해 한급히 자리를 떴다. 폭풍우 직전의 고요함에 휩싸인 가운데 읍사무소로부터 느릿느릿한 속도로 타작이 두드리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선착장에는 읍장의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이 관처럼 생긴 나무 괴짝을 만들고 있었다. 한편 치과의사와 노인은 가스통 위에 걸터 앉은 채 흐리는 강물을 쳐다보며 백인의 시체 때문에 잠시 끊겼던 모처럼의 해우를 이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술병을 주고받으며 습기에도 쉽게 풀어지지 않는 질긴 잎에 관련을 태웠다. 치과의사가 입속에 한 모금의 술을 털어넣은 뒤에 말했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나는 왜 여태까지 당신이 멋진 탐정이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아무튼 영감은 오늘 위대한 읍장을 벙어리로 만들었다. 읍장 자식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한을 당했으니 당분간은 민망해서 고개도 들지 못할 거요. 참 그건 그렇고. 치과의사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다는 듯 노인을 바라보았다. 이 사건 때문에 깜빡 잊고 있었는데 말이요. 이번에도 소설책을 두 권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이 빛났다. 연애 소설인가요? 치과의사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아픈 얘긴가요? 노인이 다시 물었다. 아마 영감님은 목 놓아 울고 말 겁니다. 치과의사가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나요? 아마 이 세상에서 어떤 연인들도 그들만큼은 사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로가 슬픈 일을 겪는가 보군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치과의사는 노인의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책장조차 넘기지 않았다. 치과의사 루비쿤도 로아참이는 노인이 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자 처음에는 그저 아무거나 가져다 주면 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고통과 불행을 겪다가 결국은 행복하게 되는 내용을 원한다는 노인의 독서 취향을 듣게 되자 난감한 기분이 들었다. 과야 길에 있는 서점에 들러 연인들이 사랑으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결국은 해피엔드로 끝나는 소설책을 주시오 라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치과의사의 고민은 해안가에 살고 있는 그의 여자친구로 인해 쉽게 해결되었다. 어떤 책을 좋아하냐고 묻자 그의 여자친구 호세피나는 연애소설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 후로 호세피나는 문학 비평가라는 역할을 자처하며 6개월마다 한 번씩 나름대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연애소설을 골라주었다. 물론 그 연애소설들은 나중에 노인이 난가리트사 강앞에 있는 그의 오두막에서 고독을 달래며 읽고 또 읽게 될 텍스트였다. 책을 받아든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두 손에 쥐어진 소설책들을 살펴보았다. 내용이야 아직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지만 왠지 책 표지가 마음에 들었다. 그 사이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와 치과의사를 찾았다. 선착장에서 선장과 승무원이 나무 개짝을 배 위로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읍장이 보낸 사람이었다. 읍장님께서 세금 내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전하랍니다. 치과의사는 미리 준비한 지폐를 건네며 입을 열었다. 내가 감히 누구 앞에서 세금을 떼어먹겠는가. 읍장에게 가거든 이 사람은 모범적인 국민이라고 말씀드리게. 잠시 후 지폐를 받아든 읍장이 한 손을 이마 앞으로 가져가며 치과의사에게 인사를 보냈다. 저 읍장 자식은 나에게도 그런 식으로 세금을 빼앗아 가더군요. 노인이 책에서 눈길을 떼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랬을 겁니다. 치과의사가 그 말을 받았다. 무덥고 숨막히는 날씨 속에서도 밀림의 시간은 거침없이 흐르는 푸른 강물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스크레호가 떠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보아하니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가 말했다. 언뜻 노인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보았던 것이다. 영감님 그렇게 담아두면 병이 되니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시지요. 노인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사실은 아까부터 마음이 편치 않군요. 보나 마나 저 읍장 녀석은 밀림을 수색한다고 설쳐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를 부를 게 틀림없소. 하지만 난 이번 일만큼은 내키지가 않아요. 의사선생은 의사선생은 그 상처를 못 보셨소? 그 짐승은 발톱길이만 해도 5cm가 넘지요. 영악한 짐승이 굶은 데다 새끼들까지 일어서 거의 반쯤은 미쳐있을 텐데 아, 그런 그놈을 누가 감히 당해내겠소? 뭐 그거야 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될 일 아닌가요? 게다가 영감님은 이제 그런 일에 나서기엔 연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두 사람의 대안은 거기에서 다시 끊어졌다. 출항을 알리는 스크레오의 타정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선착장을 떠난 스크레오가 강줄기를 따라 차츰 멀어지고 있었다. 메이는 천천히 강구비를 돌아나가던 배가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날만큼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두 권의 연애소설을 가슴에 껴안고서 그의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다. 3장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는 글을 읽을 줄은 알아도 쓸 줄은 몰랐다. 그가 쓸 줄 아는 글자라고는 그의 이름이 전부였다. 하지만 선거철에 선거인 명부 같은 공문서에 기입하는 서명 외에는 사용할 기회가 없다 보니 글을 쓴다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린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고 이제는 그 글 쓰는 방법조차 거의 잊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책을 읽었다. 그의 독서 방식은 간단치 않았다. 먼저 그는 한음절 한음절을 음식 맛보듯이 음미한 뒤에 그것들을 모아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읽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단어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반복해서 읽었고 역시 그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이렇듯 그는 반복과 반복을 통해서 그 글에 형상화된 생각과 감정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음절과 단어와 문장을 차례대로 반복하는 노인의 책 읽기 방식은 특히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장면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도대체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깨달을 때까지 마침내 그 구절의 필요성이 스스로 존중될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그러기에 그에겐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가 틀리다음으로 아끼는 물건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노인은 사탕 수수대로 엮은 오두막에 살았다. 거의 열평 남짓한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촐한 생활용품을 제외하면 황마로 짠 침대용 그물 그네와 석유 풍로가 놓인 맥주 상자와 다리가 긴 탁자가 전부였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로 다리가 긴 탁자였다. 그것은 그가 난생 처음으로 등에 통증을 느끼던 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를 절감하고서 가능한한 의자에 앉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만든 식탁이자 책상이었다. 그는 강가로 난 창문을 통해 푸른 강물을 쳐다보며 그 탁자 탁자 위에 음식을 차려서 선체로 먹거나 연애소설을 읽었다. 출입문 옆에는 너덜너덜 올이 풀린 수건과 일련에 두 번 갈아 끼우는 비누 그물 그네의 발치 쪽에 위치한 벽에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 그 그림은 산간지방 출신의 어떤 화가가 그린 젊은 남녀의 인물하였다. 그 속에 있는 남자는 안토니오 호세 몰리바르였다. 그는 오로지 초상 화가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하얀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다. 반면에 그의 아내인 돌로레스 에스튜피니안 오타발로는 노인의 기억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의상과 장신구 차림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머리에 두른 청색 벨벳 수건과 두 갈래로 나누어 길게 늘어뜨린 뒤에 식물성 기름을 발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귀에 달린 원형의 귀걸이며 목에 두른 여러 개의 띠 모양의 목걸이와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면서 잠옷 위험있게 보였다. 또한 그녀의 조그맣고 붉은 입술은 오타발로 지방풍에 화려한 색실로 자수가 놓인 가슴을 강조하는 블라우스 위에서 살짝 미소짓고 있었다. 동갑인 두 사람은 인바드라 화산 근처의 산간지방인 산 루이스에서 살던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들은 만 13살의 나이에 장례를 약속했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짓을 벌였다는 생각에 부끄러워 두 해나 참석하지 못했던 축제 기간이 끝나자 결혼했다. 어린 부부는 결혼 후 처가에서 살았다. 호라비였던 여자의 부친이 그를 보살피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면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린 부부가 19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난 호라비가 그들에게 남긴 것은 두 가족이 먹고 살기도 힘든 손바닥만한 땅때기와 가축 몇 마리가 전부였다.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동안 남자는 그의 땅은 물론이고 남의 땅도 일구었다. 입에 풀칠을 하기도 힘든 빠듯한 생활에 넘쳐난 게 있었다면 그것은 그의 안에 돌로레스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든 사람들의 험담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던 것이다. 돌로레스에 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본래 불임이라고 말하는 나이 든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녀의 초경을 받지만 죽은 남자들 뿐이었다고 거두는 여자도 있었다. 나중에는 모두들 아이도 갖지 못하는 여자라고 수군대며 손가락질 했다. 안토니오는 그때마다 아내를 위로했고 사방 팔방으로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잉태에 도움이 된다는 약초들을 구해서 먹였다. 그러나 모든 게 허서였다. 달이 지날 때마다 아내는 수치심을 사귀기 위해 집안 구석에 처박히길 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그들 부부가 끝내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는 무례한 말을 들었다. 문제는 말이지 자네 쪽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 자네 철을 산 루이스 축제에 혼자 내보내게. 그들은 그의 아내를 6월 축제에 혼자 보내 카톨릭 신부가 등을 돌리자마자 시작되는 난장판에 참가하도록 제안했던 것이다. 안토니오는 사육제 사생화로 태어날지도 모르는 자식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거절했다. 마침 아마존 유역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그의 귀에 들린 것도 그 즈음이었다. 정부는 거대한 토지 개발을 발표했고 인적국인 페르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국민들에게 기술 원조를 아끼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심 끝에 기후와 토양이 바뀌다 보면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되었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산 루이스 축제기간이 가까워지기 전에 간단히 세간을 끓이고 여행길에 올랐다. 어떤 때는 마냥 걷고 어떤 때는 버스나 트럭에 올라타서 이동하는 긴 여정이었다. 두 사람은 도중에 각 지방에 기이한 관습이나 풍물을 보았다. 사모라나 로아를 지날 때는 인카의 마지막 황제인 아타우 알파의 죽음을 기리며 검은색의 옷입기를 끝끝내 고집하는 사라그루스족 인디오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들이 1차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엘도라도 하구에 도착한 것은 마을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난 후였다. 그곳에서 목적지까지는 카누 여행 이었다. 그들은 사지 한 번 마음껏 펴지 못한 상태에서 강을 거슬러 올라갔고 마침내 강물이 구비치는 곳에 위치한 불악에 닿았다. 다시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두 사람이 정부가 말한 약속의 땅 엘 이딜리오 에서 맨 처음 본 곳은 건물 한 채가 전부였다. 그것은 아연판을 붙여 만든 건물로 사무실과 종자나 연장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는 동시에 그들처럼 먼 곳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간단한 수속 절차를 마치자 두 사람의 손에는 개간자임을 증명하는 커다란 도장이 찍힌 서류 하나가 지어졌다. 아울러 그들에게 배정된 것은 이 헥타르의 밀림 외에 두 자루의 낙칼과 삽과 쟁기 그리고 박우미가 파먹은 두어자루 분량의 씨앗이었다. 물론 결코 실현되지 못할 기술 지원 역시 빠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사탕수수 줄기로 얼기설기 섞은 우두막을 짓자마자 숲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른 새벽부터 죽자살자 일에서 나무 한 그루나 칭넘쿨 한 뿌리 혹은 이른모를 풀 몇 포기를 뽑으면 밤이 되었고 다음날 새벽에 나가보면 그곳에는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새로운 식물이 고개를 내미는 꼴이었다. 첫 우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가져온 식량마저 바닥이 나있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낡은 엽총을 가진 개간자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비슷한 처지였다. 게다가 밀림의 동물들은 하나같이 재빠르고 영악했다. 눈앞에서 펄쩍 뛰어오르며 슬쩍슬쩍 빠져나가는 강물의 물고기들까지 그들을 비웃는 것 같았다. 이에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기가 시작되었다. 무지막지하게 불어나는 강물이 뿌리채에 뽑힌 거대한 나무 등거리나 부패되어 몸집이 부풀어오른 동물들의 시체를 휩쓸어가고 있었다. 기적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한편 초기에 그곳을 찾은 이주민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이름도 무리는 열매를 먹다 죽은 사람들과 느닷없이 찾아 든 열병에 걸려 시름시름 알타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두 사람은 구립된 채 천염상태에 빠져들었다. 우기에 맞선다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일이었다. 게다가 잠시 폭우가 멈춘 틈을 타서 무차별하게 달라붙는 모기때는 피를 빨아먹는 것도 부족해서 따끔따끔한 통증과 함께 불에 댄 듯 시뻘건 화농자국을 살가채 남겨놓았고 우기에 굶주린 짐승들은 밤새 오두막 주위에서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그런 두 사람 앞에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난 것은 모든 것을 운명에 내맡기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던 참이었다. 반쯤 벌거벗은 몸에 얼굴과 머리와 팔을 여러가지 과즙으로 색칠한 그들은 그곳의 원주민인 수아르족 인디오들이었다. 두 사람을 보다 못한 인디오들이 동정심을 느낀 나머지 구원의 손길을 뻗쳤던 것이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사냥하는 법 물고기를 잡는 법 폭우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오두막을 짓는 법 먹을 수 있는 과일을 고르는 방법 등을 배웠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밀림의 세계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기술을 터득한 일이었다. 우기가 지나가자 두 사람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경고하는 인디오들의 도움을 받아 밀림을 개간하고 첫 씨앗을 뿌렸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땅이 끊임없는 비에 씻겨 내린 바람에 씨앗은 필요한 자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꽃도 피우기 전에 시들거나 해충에 갈가먹히고 말았다. 그나마 살아남은 작물도 다음 우기에 접어들면서 첫 폭우와 함께 모두 다 떠내려갔던 것이다. 안토니오의 아내 돌로레스는 두 번째 해를 넘기지 못했다. 그녀는 말라리아에 걸려 뼈를 태울 듯한 고열로 신음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순간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루는 자신이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아내가 떠나간 그곳에 남아서 사라진 기억들을 보듬고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저주받은 땅을 증오한 그는 그의 사랑과 꿈을 빼앗아간 푸른 지옥의 세계에 복수하고 싶었다. 눈을 감으면 아마존 밀림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다 잿더미로 변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가 밀림을 증오한 만큼이나 밀림을 모르고 있다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수하루족이 사냥을 나갈 때면 따라 나섰다. 그들에게서 들서와 카르핀초 몸집이 작은 멧돼지 원숭이 새와 파충류 등을 잡는 방법을 배웠다. 사냥감을 발견하면 소리 나지 않게 다가가서 입으로 부는 화살로 감쪽같이 처치하거나 창을 던져 눈앞에서 날쌓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잡았다. 그는 그 사이에 그들의 언어도 익혔다. 그는 인디오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자신이 카톨릭을 믿는 농부라는 사실을 훌훌 떨쳐버렸다. 새로 이주해온 개간자들이 정신나간 사람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원주민인 인디오들처럼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녔다. 자유라는 말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밀림에서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 그 사이 차츰 밀림의 세계에 눈을 뜬 그는 주인 없는 푸른 세계에 매료되어 마음속에 간직해오던 증오심을 잊었다. 그는 배가 고프면 가장 맛있는 과일들을 골라 먹었다. 움직임이 늦어 보이는 물고기는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숲속에서 동물의 발자국을 쫓다가도 구미가 당기면 입으로 부는 화살을 쏘아 잡았다. 밀림의 밤을 느끼고 싶으면 칸 위에 몸을 눕히고 친구가 그리울 때면 수하루족을 찾았다. 수하루족은 늘 다정하게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음식을 나눠 먹거나 세계의 통나무가 바치고 있는 화덕 주변에 앉아 관련을 태우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안토니오는 밀림에서 5년을 지내고 나자 자신이 밀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두 개의 이빨이 전해준 메시지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날 그는 밀림에서 입맛에 맞는 과일을 찾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이미 수하루족을 통해 어느 정도 많은 것을 터득한 뒤였다. 그런데 손으로 딴 과일을 모으다가 순간적인 부주의로 낙하를 떨어뜨린 그가 그것을 줍고자 상체를 숙인 순간 오른쪽 손목에 뜨거운 불침에 쏘인 듯한 기분을 느꼈다. 뱀의 도깃발이 박혔던 것이다. 그러나 밀림의 세계에 익숙해진 그의 반응 또한 빨랐다. 그는 통증을 참으며 사라진 뱀을 찾았다. 몸등의 길이만 해도 거의 한 걸음이나 되는 파충류는 상대방을 물고 난 뒤 땅에서 엑스자 형태로 기어 숲속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칼을 집어들고 눈을 불아리며 파충류를 뒤쫓았고 결국은 두 개의 도깃발이 박힌 오른손으로 낙하를 휘둘러 기어이 그놈의 몸등이를 토막내고 말았다. 얼마나 정신없이 휘둘렀던지 파충류가 파충류의 몸에서 나온 도객이 사방으로 튀면서 그의 눈을 가릴 정도였다. 그러나 뱀의 독은 이미 그의 몸에 퍼지고 있었다. 손을 더듬어 파충류의 머리를 손에 쥔 그는 차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수하루족의 불악을 향해 걸음을 떼었다. 그는 수하루족 인디오들을 보았으나 입술을 뗄 수가 없었다. 이미 혀와 사지가 굳었고 부풀어오른 몸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는 간신히 뱀 대가리를 보여준 뒤에 의식을 잃었다. 안토니오가 눈을 뜬 것은 여러 날이 지난 뒤였다. 몸은 여전히 부푼 상태에다. 체온을 앗아가는 고열 때문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만 수하루족의 주술사를 보는 순간에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수하루족 주술사의 집요한 처방이 시작되었다. 약초에서 짜낸 액체로 독을 제거하고 불기운이 사라진 채로 몸을 닦아내자 열이 내리면서 악몽도 사라졌다. 그는 3주일 만에 마침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주술사의 엄격한 지시에 따라 몸이 회복되기 전에는 불악을 떠날 수 없었다. 자네의 몸에는 아직도 독이 남아있네. 그러니 이제부터는 뱀에게 물리더라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할 걸세. 주술사의 처방을 따르는 수하루족 여자들의 간호 여자들의 간호 또한 냉정하고 끈질겼다. 덕분에 그는 몸에 남은 독을 배출하기 위한 처방에 따라 여자들이 가져다주는 약초즙이나 탕약을 한 번도 사양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의 몸이 완쾌되자 무수한 선물이 안겨졌다. 수하루족 인디오들은 그의 뺨을 때리면서 화살집 투창 한 묶음 강물 진주 목걸이 툭한 새의 깃털로 꼬아 만든 끈등을 주었다. 그들의 손바닥 세례는 그들 나름대로 의미 있는 표시였다. 그들은 뱀에게 물린 것이 나무 사이에 숨은 딱정벌레나 개똥벌레가 가짜 별빛을 내는 것처럼 인간을 골려주고 싶은 어린 신이나 장난꾸러기 신들이 조그만 심수를 부린 것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거려 주었다. 아무튼 그것이 그들의 말처럼 신의 장난이었던 현실이었던 그는 뱀의 도깃발로 인해 밀림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초보자의 통과 의뢰를 치른 셈이 되었다. 수아루족 인디오들의 축하 세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몸에 현란한 보아뱀의 색깔을 칠해주며 함께 춤을 추자고 권했다. 뱀에 물린 뒤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뱀의 축제였다. 그들은 축제가 끝나자 나테마를 권했다. 그가 생전 처음 마신 달콤한 그 액체는 야우아스카나무 뿌리를 삶아서 만든 일종의 환각제였다. 의식이 몽롱해진 그는 그 상태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로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는 저 무한한 녹색 밀림색의 일원이 되어 있는 마치 수하루족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그는 수많은 장신구와 사냥 도구를 몸에 걸친 노련한 사냥꾼이 되어 형체도 크기도 없는 냄새도 소리도 없는 오로지 두 개의 노란 눈이 번뜩이는 무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동물의 발자국을 뒤쫓고 있었다. 결국 독뱀 사건은 그를 밀림의 세계에 머물게 만든 해독할 수 없는 암시가 되었던 것이다. 나중에는 뉴시노라는 친구도 생겼다. 그 역시 수하루족 인디어였지만 다른 불악의 출신 이었다. 페르군 소속의 밀림 개발 원정대가 쏜 총에 등을 막고 카누에 실려 떠돌다가 안토니오가 머물던 순비의 수하루족에게 발견되었던 것이다. 수하루족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거의 의식을 잃은 뉴시노를 치료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자 그를 불악에 머물도록 허락했다. 물론 같은 혈통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안토니오와 누시노는 친구가 되어 함께 밀림을 누볐다. 누시노는 타고난 인디오 전사였다. 그는 기발한 재치와 유머를 지닌 데다 허리가 강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탓인지 사냥이나 수영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했다. 두 사람은 이따금 덩치가 큰 짐승의 발자국을 발견하면 공동 사냥에 나섰다. 그들은 짐승이 남긴 배설물로 이동 경로나 위치를 파악한 뒤 조심스럽게 그 뒤를 추적했고 목표물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싶으면 각자의 역할로 들어갔다. 안토니오는 도주 예상지에 매복하고 누시노는 숲속에서 짐승을 뒤쫓아 결국은 독이 묻은 투창을 쏘아서 쓰러뜨렸다. 이따금 두 사람은 멧돼지를 잡아 그 유역을 개발하러 온 이주민들에게 팔았고 그 돈으로 필요한 낙칼이나 소금을 사기도 했다. 안토니오는 누시노와 함께 사냥을 하지 않는 날이면 혼자서 독사를 잡으러 나섰다. 그는 뱀을 만나면 날카로운 새소리를 내며 가까이 다가갔고 한 손으로 허공을 휘저어 뱀의 혼을 빼놓은 뒤에 재빨리 모가지를 움켜지었다. 그의 동작은 민첩하고 정확했다. 그는 거의 체면에 걸려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버둥거리는 파충류의 대가리를 미리 준비한 호리병 속에 쳐박았다. 그리고 독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뱉어내어 더 이상 증오의 시선을 보낼 만한 힘도 없이 축 처진 뱀을 숲속으로 던져버렸다. 독은 값이 많이 나갔다. 1년에 두 번씩 해독용 혈청을 만드는 연구소에서 사람이 나와 맹독이 든 호리병을 회수해 갔던 것이다. 어떤 때는 의외로 움직임이 빠른 파충류에 물린 적도 있었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두꺼비처럼 몸이 붓고 고열이 오르는 가운데 헛소리를 짓거리기도 했지만 이미 면역이 되어 있었던 터라 며칠만 지나면 감쪽같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따금 이주민들에게 자신의 팔에 난 상처나 뱀의 물린 자국을 보여주며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는 밀림에 적응하고 그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는 고양이과 맹수들처럼 단단한 체격과 날렵한 순발력을 발휘하여 수하루족 못지않게 짐승의 발자국을 뒤쫓을 수 있었고 수하루족 못지않게 헤엄을 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밀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었지만 수하루족이 될 수는 없었다. 모든 면에서 수하루족이었으나 동시에 수하루족이 아니었다. 수하루족이 아니었기에 일정한 시기가 돌아오면 그들의 부락을 떠나 혼자 지내야 했다. 물론 그에게는 서운한 일이었으나 수하루족 인디오들은 차라리 그가 수하루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은근히 반겼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와 다시 만나는 순간에 그간에 보고 싶었던 감동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다. 난가리트사 강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시간이 아마존 뉴욕 어딘가로 달아나버리는 것 같은 고즈넉한 느낌이 들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 무지막지한 문명이 서쪽으로부터 아마존의 거대한 몸집을 파헤치며 그들 가까이로 다가서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거대하고 육중한 기계들이 길을 낼 때마다 스와르족은 그만큼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그들은 이미 한곳에서 3년 동안 머물던 관습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3년이란 기간은 자연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였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그들은 오두막을 철거하고 죽은 영혼들의 유골을 챙겨 여전히 천혈임을 간직하고 있는 은밀한 지역을 찾아서 동쪽으로 이동했다. 난가트리사 강유역으로 이주민들이 불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주정책 초기와 달리 목죽지와 임업지를 불화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일정한 목표도 없이 오로지 일확천금을 노리고 찾아든 노다지꾼이나 술을 들여와 의지가 약한 이주민들을 타락시키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간 안토니오는 입으로 부는 화살이 목표물을 벗어나자 자신이 늙었음을 깨달았다. 비로소 떠날 때가 되었던 것이다. 그날 하루종일 생각에 잠겨있던 안토니오는 엘 이딜리오에 정착해서 사냥을 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안토니오의 마음의 결정은 어떤 한 사건으로 의외로 빨리 현실화되었다. 그 즈음의 어느 날이었다. 숲속에서 한참 카누를 만들고 있던 그는 강기술 으로부터 들려오는 총소리를 들었다. 총소리가 난쪽을 향해 정신없이 뛰어간 그는 그곳에서 울고 있는 수하루족 인디오들을 보았다. 그들은 떼죽음을 당한 채 강물 위에 떠있는 물고기 떼와 강전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일단의 외지인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다섯 명의 백인 노다지 꾼들이었다. 그들은 기를 낸답시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물고기 산란장인 저수지에 둑을 폭파했다. 그 소리를 듣고 인디오들이 몰려오자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총을 난사하며 배를 타고 도망쳤던 것이다. 안토니오는 백인들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곧바로 지름길을 달려간 인디오들이 미리 길목을 차단한 채 입으로 독이 묻은 화살을 불어 도망가는 백인들을 해치운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백인 한 사람이 필사적으로 그곳을 빠져나갔고 헤엄을 쳐 강을 건너자마자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한편 그는 총에 맞은 두 명의 수하루족 인디오를 살피고 있었다. 한 인디오는 근거리에서 쏜 산탄에 머리가 깨져 그 자리에서 절명했고 또 한 인디오는 가슴 부위가 열린 채 갑분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안토니오의 친구 노시녀였다. 노시녀는 고통을 참아가며 눈빛으로 화살집에 든 독화살을 가리켰다. 안토니오 나는 차분하게 떠나지 못하고 숲에 부딪히고 만거야. 눈이 먼 슬픈 새처럼 말이지. 그러니 자네가 도와주게나 친구. 노시노는 주위에 몰려든 동료들을 차례대로 쳐다본 뒤 안토니오에게 뱀에 물렸을 때 수하루족 인디오들이 도와준 빚을 갚아야 할 순간이 왔다는 말을 남기며 눈을 감았다. 안토니오는 즉시 화살집을 챙겨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넜다. 도망친 백인은 체념 상태에서 너무 많은 흔적을 흘렸던 터라 찾을 필요조차 없었다. 몇백 걸음도 못 가서 발견된 노다지꾼은 잠이 든 보아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했소? 무슨 까닭으로 총질을 했느냐 이 말이오? 안토니오는 총을 겨누는 백인을 쳐다보며 차분하게 따지듯이 물었다. 야만인 그 야만인들은 어디 있지? 백인은 대답듯이 그에게 총을 겨눈 채 물었다. 다들 저 강 건너에 있으니 더 이상은 뒤쫓지 않을 것이오. 백인은 그 말을 듣자 한숨을 내쉬며 총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수하루족이 아닌 수하루족의 입으로 부는 화살이 허공을 갈랐다. 그러나 예전에 그가 아니었다. 노다지 입구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결과가 그렇게 되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수하루족이 아닌 수하루족은 몸을 날렸다. 그리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백인의 손에서 가까스로 엽총을 빼앗아 손에 넣었다.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무기였다. 하지만 그는 백인이 손을 뻗어 칼을 찾아 더듬거리자 본능처럼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을 잡아당겼다. 그의 눈앞에서 탄음에 놀란 새들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총소리에 놀라기는 안토니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얼떨결에 백인에게 다가갔다. 복부에 두 발을 맞은 노다지꾼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는 백인이 내지르는 비명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목을 붙잡아 강가로 끌고 갔지만 이제 막 백인을 안고서 헤엄을 치는 순간에 그가 죽었다는 것을 느꼈다. 건너편 강가에서는 수아르족들이 안토니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도와 노다지꾼의 시체를 강기슭으로 끌어올리던 인디오들은 탄식과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누시노 때문에 울고 있었던 것이다. 수아르족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생활했기 때문에 수아르족이나 다름없었던 안토니오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그들은 만일 그가 백인인 노다지꾼에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독화살로 끝장내더라면 죽은 백인의 얼굴에 그 용기가 남아 누시노가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지만 총을 맞았기에 백인의 얼굴이 놀라움과 고통에 일그러져 저 세상으로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누시노의 영혼인 눈이 먼 앵무새로 날아다니다. 나뭇가지에 부딪히거나 잠이 든 부하뱀의 꿈자리를 사납게 만들어서 그들의 사냥을 방해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결국 그는 자신과 수하르족의 명예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친구 누시노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 얼싸 안고 작별의 눈물을 흘렸다. 수하르족 인디오들은 먹을 것과 카누를 내주면서 앞으로 그를 반갑게 맞이할 수 없고 그들의 불악에 들르는 것은 가능해도 그곳에 머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하르족 인디오들은 안토니오의 카누를 밀어준 뒤 그의 모습이 멀리 사라지자 발자국을 지웠다. 4장 안토니오가 엘이딜리오에 도착한 것은 닷새 후였다. 엘이딜리오는 변해 있었다. 20여 채의 집들이 강을 마주하며 길게 열을 이루고 그 끝에는 정면에 읍사무소라는 황색 간판이 걸린 그럴듯한 건물이 하나 서 있었다. 그는 강변에 있는 선착장을 지나 자신의 팔에 힘이 빠졌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이르자 카누에서 내렸고 그곳에 오두막을 지었다. 그가 백인의 유품인 십사구경에 레밍턴 엽청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그를 야만인으로 여긴 나머지 일부러 피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밀림은 새로이 정착한 이주민이나 금을 찾는 노다지 꾼들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로 인해 사나워지는 것은 짐승들이었다. 조그만 평지를 얻고자 무차별하게 벌목을 해대는 바람에 보금자리를 잃은 매가 노세를 물어뜯고 번식기에 접어든 멧돼지가 사나운 맹수로 돌변하기도 했다. 코카에 원전 회사에서 근무하는 양키들까지 짐승들을 괴롭히는 것에 한몫 거들었다. 그들은 마치 큰 전투라도 치를 듯한 화기로 무장한 채 떠들썩하게 나타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차없이 갈겨댔다. 특히 살쾡이 사냥을 나설 때면 어미건 새끼건 가릴 것 없이 사살한 뒤에 그 가죽을 벗겨 말뚝에 걸어놓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그들이 떠나고 나면 짐승의 가죽은 누군가 그것을 강으로 던지기 전까지 그대로 썩어갔고 그 사이 살아남은 살쾡이들은 마치 보복이나 하듯이 황소들을 잡아가곤 했다. 안토니오는 밀림의 황폐화를 진행시키는 이주민들을 저지하고자 나름대로 안간힘을 다했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 앞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동물들은 수아르족 인디오들처럼 새로운 거처를 찾아 밀림 깊숙한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른바 에덴의 동쪽을 향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자 탈출이었다. 안토니오가 차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그 즈음이었다. 아울러 그가 자신의 이가 썩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를 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가 썩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부터 치과의사를 생각했다. 물론 그는 치과의사 루비쿤도 로아치민이 1년에 두 번씩 엘이디올리에 들러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지만 자신이 그 의자에 앉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다. 그도 늙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치통을 참고 참다가 때마침 엘이딜리오에 도착한 치과의사의 진료대에 올랐다. 의사선생 이빨이 몇 개 남지 않았소. 아주 죽도록 못살게 구는 이빨은 다 뽑아버렸지만 저 안쪽에 박힌 놈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군요. 그러니 이 몹쓸 놈의 이빨들을 청소하고 저 멋진 틀리값을 어디 흥정해봅시다. 한편 읍사무소 현관 아래 설치된 테이블 앞에는 낯선 사람 둘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스쿠레호에서 내린 그들은 다음 달에 치를 대통령 선거 업무차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선거관리위원들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이 없자 심기가 몹시 불편했던 것이다. 정작 그 일로 바쁜 사람은 읍장이었다. 읍장은 상부에서 파견된 두 명의 공무원들을 힐끔 쳐다보며 슬슬 피하는 주민들을 불러모으느라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주민들은 두 사람의 선거위원을 세금을 징수하러 온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치료하고 틀리를 고른 안토니오 역시 그들 앞에 끌려가다시피 다가갔다. 영감은 글을 읽을 줄 아시오? 그들이 물었다. 다 까먹었소. 그는 영문도 모르고 대답했다. 좋소. 그렇다면 이걸 한번 읽어보시오. 그들은 서류를 하나 내밀며 물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소? 입 후보자라고 쓰여있군요. 그를 알고 있군. 그러니 당신도 투표할 권리가 있소. 권리라니 그게 뭡니까? 모긴 투표할 권리죠. 다시 말해서 당신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세 명의 입 후보자를 민주적인 선거 절차 즉 비밀 선거이자 보통 선거에 의해서 고를 수 있다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소? 글쎄 잘 모르겠소. 아무튼 그 권리라는 게 얼마요? 얼마라니 이 양반아 이건 공짜로 주어진 권리라니까 그러시네. 답답한 소리 집어치우고 어서 찍기나 하시오. 도대체 누굴 찍으라는 거요? 거 참 답답하시긴 될만한 사람을 찍어야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 대통령 각하 말이오. 그는 투표를 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대가로 프론테라를 한 병 받았다. 나는 글을 읽을 줄 알아. 그것은 그의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이었다. 그는 글을 읽을 줄 알았던 것이다. 그는 늙음이라는 무서운 독에 대항하는 해독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읽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읽을 것이 없었다. 안토니오는 읍사무소로 갔다. 그러자 읍장은 굵은 목에 잔뜩 힘을 주면서 신문을 몇 장 건네 주었다. 물론 그것은 그가 마치 중앙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읍사무소에 비치해둔 자기 과시용 이었다. 철진한 신문에는 존경하는 부카람 의원이 또 다른 존경하는 의원을 몰아붙인 기사와 아르테미오 마텔루나라는 사람이 원안도 없는 절친한 친구를 칼로 찔러죽인 기사 그리고 축구 경기장에서 심판의 판정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만타팀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나와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사들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딱딱하고 형식적인 내용인데다 자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세상의 이야기들이라 그러하여금 어떤 호기심이나 상상을 불러일으킬 만한 자극재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잊힌 안토니오의 욕망을 다시 일깨운 것은 한 신부의 출연이었다. 그 무렵 스쿨의 호는 연희때처럼 엘 이딜리오 선착장에 보급품을 비롯해서 치과의사와 새로운 이주민들 그리고 한 신부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영세를 내리고 축첩제를 종결하라는 카톨릭 교구의 임무를 뛰고 온 성직자는 주민들의 홀대와 무관심 그리고 무더위에 지친 나머지 사흘 만에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선착장에 나와있었다. 안토니오가 선착장으로 다가간 것은 배가 떠나길 기다리는 동안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책을 읽던 신부가 깜빡 잠이 든 순간이었다. 그는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잠든 신부의 손에서 책이 떨어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신부의 무릎으로 떨어진 책은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였다. 그는 마치 어설픈 좀도둑이 된 기분을 느끼면서 슬쩍 페이지를 훔쳐보았다. 그는 한음절 한음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조합하며 책장을 들여다보다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다는 기분에 빠져들었고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고 있었다. 재미있습니까? 책 읽는 소리에 잠을 깬 신부는 한참 동안 책의 코를 박고 있는 안토니오를 잠옷 흥미롭게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물었다. 죄송합니다 신부님. 그는 흠진 놀라 고개를 떨어뜨리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잠이 드신 것 같아 깨우지 않는다는 게 그만 무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 책이 재미있습니까? 신부는 다시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군요. 그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성 프란체스코 님은 동물을 좋아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셨던 거지요. 저도 동물들을 좋아합니다만 신부님은 성 프란체스코 님을 뵌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즐거움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님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 말은 그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는 창조주 곁에서 영원히 살고 있다는 뜻이지요. 신부님은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책을 읽었으니까요. 신부는 마치 자신의 말을 확신하듯 낡은 책의 장정을 쓰다듬으며 덧붙였다.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안토니오는 황홀한 표정으로 그 책을 쳐다보았다. 신부님은 책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꽤 읽었지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젊어서 눈이 침침하지 않을 때만 해도 손에 잡히는 대로 몽땅 읽어주셨으니까요. 책에는 성인들 얘기만 나오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수백 아니 수천만 권의 책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책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말들과 모든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요. 물론 그중에는 인간들이 읽어서는 안 될 책들도 많지만요. 안토니오는 읽어서는 안 될 책이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거무스레한 책의 장정 위에 놓인 하얗고 통통한 신부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신부님 그 많은 책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뭐 모든 얘기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모험에 관한 것이나 과학에 관한 것이나 기술에 관한 것이나 덕망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중에서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마지막 말이었다. 사랑 그 말은 노래 속에서 특히 라디오에서 이따금 흘러나오는 과야키레 빈민가 출신 가수인 홀리토 하라미오의 노래 가사에 많이 나오는 말이었다. 그 노래 가사에 따르면 사랑이란 모든 이들이 찾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침가 같은 것이었다. 신부님 그 사랑에 관한 책은 어떤 것입니까? 그 책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게 유감이군요. 이른바 연애 소설이라곤 겨우 두 권밖에 읽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숱한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에서 끝났다. 스크레오로부터 출발을 알리는 타정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는 신부에게 그 책을 두고 가라는 부탁을 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러나 멀어져 가는 배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책을 읽고 싶다는 욕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안토니오는 책 한 권 갖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우기를 보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고독이라는 짐승에게 잡혀있음을 절감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쓸쓸한 강당에 찾아와서 하고 싶은 말을 몽땅 내뱉은 뒤에 유유히 사라지는 교활하기 이를 때 없는 짐승 같았다. 그는 무슨 책이든 읽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 이들리오를 벗어나야 했다. 가만히 생각하니 멀리 갈 곳도 없었다. 엘도라도 도망 가더라도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하면 책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궁리에 빠진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기나긴 우기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머지않아 스크레오가 다시 돌아올 참이었다. 안토니오는 밀림의 짐승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가 엽청과 녹근과 정교하게 나를 세운 칼을 챙겨 오두막을 뒤로 했다. 그리고 밀림 속에서 보름을 보냈다. 그가 들어간 곳은 키가 큰 식물의 군락지이자 백인들이 기중하게 여기는 원숭이들의 서식처였다. 거기서 그는 원숭이들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코코야자 열매를 딴 뒤에 덫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와루죽에게 배운 원숭이 생포 방법이었다. 그는 먼저 코코야자 속을 파내고 그 열매 껍질의 양쪽에 지름이 손가락 길이만한 크기의 구멍을 낸 뒤에 그 구멍에 눈끈을 깨어 한쪽은 매듭을 만들고 다른 한쪽은 길게 늘어뜨려 나무에 매달았고 속이 텅빈 열매 속에 조약돌을 두어개씩 집어넣었다. 그것으로 덫을 놓는 작업은 끝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하는 일을 지켜보던 원숭이들은 인간이 떠나자마자 앞을 다투어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나있었던 것이다. 짐승들은 열매를 만지거나 흔들다가 그 속에 든 조약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자 손을 집어넣어 그 속에 든 조약돌을 잡은 뒤에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바듬거렸다. 안토니오는 꼬리긴 원숭이의 서식지를 벗어나기 전에 파파야 나무로 다가갔다. 원숭이의 파파야 나무라고 불리는 게 당연해 보이는 그 나무 끝에는 워낙 키가 높아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맛이 기가 막힌 열매가 달려있었다. 그는 나무를 세차게 흔들어 햇빛을 잘 받아서 맛이 달콤한 파파야 열매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중에서 두 개를 집어 배낭 속에 넣고 걸음을 옮겼다. 다음 목적지는 인꼬와 앵무새 그리고 투칸이 서식하는 지역이었다. 그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짐승들을 일부러 피해가며 빽빽한 숲 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곳을 찾아가고 있었다. 잇따른 벼랑을 지나고 나뭇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숲에 이르자 말벌과 일벌대가 서식하고 온천지가 조류들의 배설물 투성이인 지역이 나왔다. 그는 일단 그 지역에 들어서자 움직임을 억제했다. 새로운 존재의 출현에 극도로 예민한 새들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그 사이에 그는 조심스럽게 칭넝클과 등나무 넝클로 두 개의 우리를 만들었고 칼의 손잡이로 짓니긴 야우아스카나무 뿌리즙과 으깬 파파야 열매즙을 골고루 섞은 뒤에 혼합된 즙이 발효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그는 관련을 말아피운 뒤에 발효된 즙을 손가락에 묻혀 혀 끝에 갖다댔다.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독한 맛이 나는 것을 확인하자 그곳을 벗어났다. 이제 가까운 개천가로 가서 고기를 잡아 배를 채우는 일만 남아있었다. 다음날 개천가에서 밤을 새운 안토니오는 덫에 걸려든 노행물들을 확인하러 숲속으로 들어갔다. 원숭이 서식처에는 열두 마리의 꼬리 긴 원숭이들이 거의 녹초가 된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코코야자 열매 속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어 열매 속에 손을 넣고 조약돌을 지었지만 빠져나올 수 없어 발악을 하다가 지친 것이었다. 그는 그 중에서 비교적 나이 어린 세쌍의 짐승을 잡아 우리 속에 넣었다. 다음은 조류 서식처였다. 그곳에는 인꼬와 앵무새와 여러 종류의 조류들이 달콤한 약물에 취한 채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비틀거리며 걸음을 떼는 새가 있는가 하면 마치 하늘을 날아오르기라도 하듯 공연히 날개를 퍼덕이는 새도 있었다. 그는 금색과 녹색의 앵무새 한 쌍과 실세 없이 제잘거리는 인꼬 한 쌍을 우리 속에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놓아주었다. 물론 그는 그 새들이 한 이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전리품이 들어있는 우리 두 개를 등에 들쳐매고 엘 이딜리오로 돌아온 안토니오는 곧장 선착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떠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스쿠레호의 주인이자 선장에게 다가갔다. 엘도라도에 갈 참인데 돈이 없소. 나를 태워주면 이놈들을 파는 대로 뱃삭슬 지불하리다. 선장은 그가 내려놓은 우리를 힐끔 쳐다본 후에 여러 날 깎지 못한 턱수염을 손으로 문지르며 입을 열었다. 앵무새 한 마리를 뱃삭스로 치겠소. 우리 아들놈에게 그걸 한 마리 사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이 새들은 떼어놓으면 슬퍼서 죽게 될 거요. 그러니 한 쌍을 가져가고 돌아올 때 뱃삭까지 싫은 것으로 합시다. 배가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동안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와 치과의사 루비큰도 로아 차미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토니오는 자기가 여행하는 이유도 빠뜨리지 않았다. 한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치과의사가 입을 열었다. 이런 숫기 없는 노인네 같으니라고 아니 책이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내가 구해다 주었을 게 아니오. 안 그렇습니까? 책은 과약 킬만 가더라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맙군요 의사선생 하지만 나는 아직 무슨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부탁드리지요. 엘도라도는 큰 도시가 아니었다. 기껏해야 대부분 강을 따라 열을 이루고 있는 백여 채의 집과 경찰서 두 채의 건물이 들어선 행정관서 그리고 성당 학생들도 별로 없는 학교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였다. 그러나 그곳은 거의 40년 동안 밀림을 떠난 적이 없는 안토니오에게 있어서는 처음 보는 세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노인에게 치과의사와의 만남은 큰 힘이 되었다. 치과의사는 노인을 도와줄 수 있는 한 여선생을 소개하며 당분간 학교에 기가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안토니오 호세 몰리바르가 책을 구경한 것은 가져간 원숭이와 인꼴을 판 날이었다. 그는 여선생이 보여주는 책들을 본 순간 형용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대략 50여 권을 헤아리는 책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그는 그날부터 그 중 구입한 돋보기 안경을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살펴나가기 시작했다. 나름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결정하기 까지는 그때부터 다섯 달 정도가 흘렀다. 그 사이 그는 여러 책을 보며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묻고 또 대물었다. 그는 기하학 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름대로 과연 그 책이 머리를 싸매고 들여다볼 만한 책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는 그 책 속에서 아주 긴 문장 하나를 기억했다. 그것은 직삼각형에서 빗변은 직각의 맞은편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따금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혼자 중얼거리게 되는 말이자 나중에는 엘이딜리오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말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기이한 욕설이나 주문처럼 들렸던 것이다. 역사에 관한 책은 마치 거짓말을 꾸며 놓은 것 같았다. 국예사처럼 착 달라붙는 바지 차림에 연약해 보이는 인물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그런 자들은 파리 한 마리도 죽일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다. 그리하여 역사 이야기도 그가 좋아하는 책에서 제외되었다. 그가 엘도라도에 머무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책은 에드몬도 데 아미치스의 소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의 학교였다. 그는 그 책을 거의 손에서 떼지 않은 채 눈이 아프도록 읽고 또 읽었다. 그는 그 책을 그러나 눈물을 쥐어짜며 그 책을 들여다보던 그의 마음 한구석에 주인공이 겪는 불행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많은 불행이 한 사람에게만 들이닥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롬바르디아의 소년에게 그토록 참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는 내용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비겁하다는 느낌까지 들자 그 책을 덮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플로렌스 바클레이에 로사리오를 펼쳤다. 그 책은 그가 진작부터 찾아 헤매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책에 담긴 것은 사랑 온통 사랑이었다. 그 책은 등장인물들의 아픔과 인내를 얼마나 아름다운 방법으로 묘사해 놓았는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에 돋보기가 흥건히 젖을 정도였다. 안토니오 안토니오는 여선생의 허락을 받아 그 책을 가지고 엘 이들료로 돌아왔다. 그 책은 그가 오두막의 창문 앞에서 수없이 읽고 또 읽은 텍스트가 되었다. 그리고 노인에게 그 책은 나중에 치과의사가 가져다 준 다른 연애 소설들과 함께 마음이 착잡할 때면 다시 착권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5장 어둠이 깃들 무렵 내리기 시작한 비는 금방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폭으로 변해 밤새 퍼붓고 있었다. 노인은 그물근에 몸을 눕힌 채 격렬하고 하면서도 단조로운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다. 노인은 잠이 없는 편이었다. 5시간의 수면과 2시간 정도의 낮잠 외에는 나머지 시간은 주로 소설을 읽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랑의 신비를 찾거나 무대가 되는 곳을 상상하며 보냈다. 파리나 런던 제네바 제네바 같은 지명이 나오면 그 도시들을 상상하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해야 했다. 그가 본 대도시는 이바라가 유일한 곳이었고 희미하게 남아 떠오르는 것은 포장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지붕이 낮은 하얀 집들 그리고 대성당 앞을 거니는 사람들로 분비는 아르마스 광장이 다였다. 그래서인지 프라하나 바르셀로나처럼 환상적인 이름의 도시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이바라는 왠지 숨막히는 사랑이 이루어질 만한 도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은 그의 아내인 돌로레스 엔카르나시온 델 산티세이모 사크라멘토 에스튜피니안 오타발로와 함께 엘 이들리오로 이주할 때 수치듯 지나갔던 사모라나 로아 같은 도시들을 떠올려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가장 즐겨 상상하는 것은 하얀 눈 이었다. 그가 생각하는 눈은 어렸을 때 임바브라 화산 자락에서 보았던 하얀 양털 같은 눈 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따금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별 생각 없이 하얀 눈을 밝기라도 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 안으로 여기곤 했다. 노인은 책을 보다가도 배가 출출해지면 오두막을 나와 강가로 갔다. 그는 강물에 들어가 한바탕 시원하게 멱을 감은 뒤 쌀과 바나나 토막을 튀겨 먹었다. 그가 준비된 식사에 곁들이는 것은 커피 였다. 그것은 표면이 매끄러운 쇠그릇 속에 조당과 아구아르디엔테 술 몇 방울이 들어간 일종의 블렌드로 달짝지근한 맛이 감돌았다. 반면에 밤이 긴 우기가 되면 노인은 그물그네에서 보내기를 좋아했다. 그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도 배가 고프면 그때서야 살그머니 오두막을 떠나 강으로 나갔다. 그가 우기에 가장 좋아하는 요깃거리는 새우였다. 새우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 돌을 드러내고 진흙을 파헤치면 쉽게 건져올릴 수 있었다. 그는 늘 열 마리 남짓한 통통한 새우로 배를 채웠다. 안토니오 노인은 그날도 아침 일찍 새우를 잡으러 나갔다. 폭으로 불어난 강물에는 뿌리채 뽑힌 나무 등걸이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옷을 벗어붙이고 나무에 걸친 밧줄에 몸을 묶은 뒤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속으로 잠수했다. 강물 속은 물살의 속도가 빠르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혼탁했지만 문제될 것은 없었다. 그는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여가며 돌을 드러낸 뒤에 진흙덩이를 더듬기 시작했다. 노인의 귀에 어떤 다급한 외침이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카누다! 저기 카누가 떠내려오고 있다! 카누가 노인은 노인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외침은 마을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시야가 가려졌다. 도대체 어떤 자식이란 말인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새찬비가 몰아치는 날에 카누를 띄울 사람은 없다. 그는 마을 쪽을 향해 시신경을 집중했다. 계속해서 다급한 외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착장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들의 형체가 어렴풋이나마 들어오고 있었다. 순간 옷을 챙겨 입은 그는 오두막으로 되돌아갔고 새우가 등 깡통을 내려놓자마자 비닐 우위를 쓰고 사람들이 몰려간 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읍장이 도착하자 한쪽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셔츠도 걸치지 않은 읍장은 검은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온몸은 퍼붓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읍장은 대뜸 신경질적인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난리야? 사람들은 대답 대신 말뚝에 묶인 카누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노다지꾼들이 만든 형편없이 허술한 카누였다. 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여태껏 가라앉지 않은 것은 순전히 나무로 만들어진 덕분이었다. 그 속에는 목과 팔이 심하게 긁힌 시체 항구가 있었다. 읍장은 시체를 끌어올리도록 지시했다. 사람들은 시신을 선착장 위에 눕힌 뒤에 그의 치아에 덧입혀진 금리를 보고서야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폴레온 살리나스였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금리는 빗방울에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에서 빛을 잃고 있었다. 읍장은 눈을 불아리며 노인을 찾았다. 어떤가 이것도 암살 갱이 짓이란 말이오? 노인은 시신 곁으로 다가가 상체를 숙였다. 그리고 손으로 목과 팔뚝에 난 상처를 자세히 만져본 다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또 한 목숨이 없어졌군. 어차피 돼질놈이었지만 말이야. 읍장이 투덜거렸다. 사실 읍장의 악담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우기가 되면 노다지꾼들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엉성하게 지은 오두막에 틀어박혔다. 그러나 비는 한 번 그친 뒤에 더 세게 쏟아지기 십상이라 이내 그들의 기대는 탄식으로 변했고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 그들은 손때가 잔뜩 묻은 카드로 노름판을 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이었다. 서로가 최고의 카드패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 농간을 부리거나 종종 험악한 분위기로 변해서 비가 그칠 때쯤이면 그들 중 몇 명의 얼굴이 사라졌던 것이다. 물론 그 행방이야 강물이 삼켰는지 밀림이 잡아먹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따금 이주민들이 떠내려오는 통나무나 나뭇가지 사이에서 몸뚱이가 잔뜩 불어터진 시체를 발견하는 것은 그 까닭이었다. 읍장은 고개를 충 늘어뜨린 시신의 주머니를 조사했다. 그 속에는 낡은 신분증과 네백 개의 동전 담배값 그리고 정확히 스무 개의 좁쌀만한 금붙이 조각을 담은 지갑이 하나 들어있었다. 어떻소? 이번에도 어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읍장이 노인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거야 읍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과 똑같습니다.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덤덤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술에 만취된 채로 간우를 타고서 마을을 빠져나가다 갑작스런 폭우를 만났고 비를 피할 유량으로 감기슭을 찾았지요. 그런데 땅을 밟는 그 순간에 암살켱이가 덮친 것입니다. 카누에 긁힌 손톱 자국으로 봐서 가까스로 카누를 잡긴 잡았는데 워낙 피를 많이 흘린 바람에 저절로 숨이 끊어질 수밖에요.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다니 오랜만에 마음에 두는군. 읍장이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그는 한 사람을 가리키며 우산을 바치게 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금조가리를 나누어 주었다. 읍장은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떠난다는 신호로 우산을 흔들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그를 뒤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읍장이 다시 나섰다. 영화가 끝났으면 돌아가야지. 도대체 여기 남아서 뭘 더 찾겠다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머뭇거릴 뿐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노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밤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느 쪽의 배를 댈까요? 노인이 좌증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거야 당연히 우리가 있는 쪽 아니겠소. 읍장이 그 말을 받았다. 바로 맞추셨군요 읍장님. 바로 우리가 있는 쪽 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카누를 갖다 대는 것은 낱칼로 숲을 쳐서 불악으로 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불쌍한 살리나스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그게 뭘 어쨌다는 거요? 그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그 짐승 역시 우리 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읍장 께서는 혹시라도 살쾡이들이 이런 날씨에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근거렸고 잔뜩 긴장된 얼굴로 일제히 읍장을 쳐다보았다. 행정관청의 책임자로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표정이었다. 읍장은 불쾌했다. 그들의 시선에 도전적인 눈빛이 담겨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검은 우산 밑으로 두꺼운 목을 움츠리며 무엇인가를 골몰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이 다시 굵어진 빗줄기는 사람들이 머리 위에 쓴 얇은 비닐 포대를 마치 또 하나의 인공 피부처럼 착 달라붙도록 만들고 있었다. 만약 그렇더라도 걱정할 건 없어. 이윽구 읍장이 목에 힘을 주며 말했다. 다들 봤잖아. 시체 상태로 봐서 뭐 한 다섯 시간은 지났을 거야. 다시 말해서 그놈의 그놈의 암 고양인지 암 살캥인지 하는 짐승은 아주 먼 곳에 있다는 뜻이지. 쓸데없는 걱정은 집어치우라고. 노인은 읍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이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그는 아까 잡은 새우들을 튀겨 먹을 것인가 삶아 먹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잠긴 채 오두막을 향했다. 노인은 새우가 들어있는 깡통을 손에 든 채 오두막으로 들어서다 말고 힐끗 선착장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이 떠난 선착장에는 읍장이 홀로 남아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검은 우산을 쓴 그 모습은 마치 잠시 비가 그친 순간을 틈타 느닷없이 솟아오르는 거대하고 흉측한 독버섯처럼 보였다. 육장 감칠맛이 도는 새우 요리였다. 안토니오는 식사를 끝낸 뒤 틀리를 뽑아 꼼꼼하게 씻어내고 손수건으로 손수건으로 감싸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어서 그는 프론테라 술병과 치과의사가 사다준 소설책 한 권을 손에 들었다. 단조롭게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아늑한 기분에 젖은 채 읽어내려가는 소설은 시작부터 마음에 들었다. 주인공 폴은 사공이 옆에 있음에도 게이치 않고 열렬하고 뜨거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로 점점 다가가고 있었다. 그 사이에 부드러운 방석이 깔린 곤돌라는 베네치아의 수로를 따라 유유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노인은 그 부분을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읽었다. 곤돌라라는 게 수로를 따라 유유히 미끄러지고 있었다면 보트나 카누 같은 게 분명한데 그 이상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의 시작은 마음에 들었다. 노인은 얼추 새로운 소설의 본문 네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여러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이전의 소설들에서 묘사된 도시들의 특징과 달라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곤돌라 곤돌라가 무엇이란 말인가 노인은 곤돌라라는 낱말에 흠뻑 매료되어 있었다. 생각헌데 베네치아의 거리는 물에 잠겨있어 사람들이 곤돌라라는 배를 타고 다니는 게 분명했다. 노인이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 오후에 졸음이 슬그머니 찾아들고 있었다. 그는 책을 덮고 그물 그네에 몸을 눕히며 잠을 청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잠을 청할수록 그의 생각은 베네치아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집 밖으로 발을 내디는 순간에 강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베네치아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웃고 있었다. 안토니오가 다시 사람들의 고함소리를 들은 것은 오전에 읽던 소설책의 책장을 넘기려던 참이었다. 노인은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는 바깥을 향해 고개를 내밀었다. 노새 한 마리가 소름끼치는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오설길을 따라 미친듯이 내달리고 그 뒤를 사람들이 쫓고 있었다. 순간 어떤 직감에 사로잡힌 노인은 비닐 우위를 어깨에 걸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편 사람들은 노새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버리며 서서히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 와중에 노새의 뒷발질기를 피하다가 진흙탕에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마침내 고삐를 붙잡아 짐승을 진정시켰다. 머리끝에서 가슴팍까지 심하게 핥혀진 부위에서는 시뻘건 핏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못돌아고 있는 건가 당장 쏴버리지 읍장 읍장 읍장이 사람들 틈에 끼어들며 씩씩거렸다. 낮잠을 자다 부랴부랴 뛰쳐나왔는지 우산도 들지 않은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한꺼번에 달려들어 노새를 가까스로 땅바닥에 눕혔다. 잠시 후 바등대던 짐승은 당하는 총선과 함께 허공에 다리를 쭉 내뻗으며 그대로 쓰러졌다. 알카세트세르 미란다가 키우던 짐승이었어. 누군가 한숨을 쉬면서 내뱉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짐승의 주인은 엘이딜리오에서 대략 7km 떨어진 곳에 정착한 이주민 이었다. 그는 불화받은 숲을 개간하지 않고 허술한 상점을 차려 주로 불악으로 나가지 않는 노다지 꾼들을 상대로 술과 담배나 소금 등을 팔았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노세의 등에 얹힌 안장은 주인이 실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읍장 역시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읍장은 사람들에게 다음 날 아침 미란다의 가게로 수색대를 파견한다고 말하며 노인을 힐끗 바라보았다. 노인은 그 시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 노인을 수색대에 끼어넣으려는 읍장의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였던 것이다.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노인은 읍장이 굽지 않은 시선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읍장의 앙심은 두 명의 수하르족 인디오와 한 명의 죽은 양키와 관련된 사건 이후에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다. 읍장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켜 노인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도 없지 않았던 터라 생각할수록 기분이 엉망이었다. 노인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삼겼다. 나이가 들면 느는 게 삶의 지혜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실 노인은 삶의 지혜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에게도 그런 미덕이 찾아오리라고 기대했고 내심 그런 미덕이 주어지길 간절히 기원했다. 물론 그가 기대하는 미덕은 그를 과거의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혜이자 스스로 만든 덫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지혜였다. 그런데 또다시 걸려들고 말았다. 도대체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노인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장대비 소리마저 놓치면서 꽤나 아득한 기억 하나를 떠올리고 있었다. 벌써 여러 해 전의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엘 이딜리오 선착장을 향해 배가 한 척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배는 카누와 달리 바닥이 평평하고 두 명씩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네 개나 배열된 모터버트였다. 선착장에 내린 사람은 네 명의 미국인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카메라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기구나 도구들을 들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읍사무소를 찾았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위스키를 들이대며 구슬렸는지 얼큰하게 취한 읍장을 앞세우고 노인의 오두막을 찾았다. 오두막에 들어선 읍장은 독한 술냄새를 풍기면서 그들에게 노인이야말로 아마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그의 친구니 협력자니 하며 축혀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사이에 미국인들은 오두막의 안팎을 배경으로 삼아 닥치는 대로 셔터를 눌렀다. 노인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허락도 없이 오두막에 들어선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들 중에 한 명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며 벽에 걸린 초상화를 사겠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그것을 떼어내어 배낭에 넣었고 그 대가로 다리가 긴 탁자 위에 한 뭉치의 지폐를 내려놓았다. 그 초상화는 노인과 그의 아내를 그린 그림이었다. 노인은 속이 확 뒤집히는 것을 느꼈지만 자제하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그 초상화를 원래 있던 자리에 걸어놓으라고 말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쌍연발 옆청으로 대갈통을 날려버리겠소. 내 총은 항상 장전되어 있다는 것도 전하시오. 읍장은 그 미국인들이 스페인어를 알고 있었기에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이라는 말을 내세우며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물건을 신성시하는 그 지방의 관습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아울러 에카도르 사람들 특히 자신은 미국인들을 좋아한다고 알랑거리며 추억거리가 될 만한 물건을 원한다면 직접 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봐 영감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줄 알아? 그 더러운 성깔 때문에 내 사업이 엉망이 되었단 말이야. 이번 일만 대충 넘어갔어도 당신이나 나나 크게 한 건 올릴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지? 읍장이 미국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씩씩거렸다.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시오. 노인은 초상화가 원래 있던 제자리에 걸리자 옆총에 격침을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초상화를 돌려받았으면 됐지 도대체 뭘 더 바라는 거요? 다시 말하지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하시오. 나는 남의 가정을 존중할 줄 모르는 인간들과는 사업은 둘째치고 상정도 하기 싫소. 읍장은 적당한 변명거리를 찾으며 미국인들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거리더니 등을 돌렸다. 영감 여기서 나갈 사람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알아 듣겠어? 읍장은 그들이 돌아서자 약이 올랐는지 다시 씩씩거렸다. 여긴 내 집이요. 노인도 물러서지 않고 그 말을 받았다. 아하 말 한번 잘하는군. 이런 돼지우리 같은 집이 누구의 땅에 서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야? 그 말에 노인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언젠가 정부에서 불화한 이 헥타르의 땅문서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 땅은 상류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노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땅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요. 주인이 없다 이 말이오. 역시 몰라도 한참 모른다니까. 읍장은 만면에 특이양양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이 영감아 강으로부터 양편의 백미터에 이르는 땅은 몽땅 국가 소유로 되어 있어. 아울러 이 기회를 빌려 하는 말인데 이곳에서 국가란 곧 나야 바로 나라고 알아들었어? 그리고 오늘 문제는 추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나의 사전에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는 걸 똑똑히 기억해도 노인은 당장이라도 격침을 잡아당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총선과 함께 탄안이 총구를 벗어나 읍장에 기름기 낀 뱃살에 박히는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다. 노인의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을 판단한 읍장은 그때서야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며 앞서 떠난 미국인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음 날 아침 미국인들의 모터버트가 엘 이들리어 선착장을 떠났다. 그 배에는 4명의 미국인들 외에 이주민 한 명과 떠돌이 히바로족 인디오가 한 명 타고 있었다. 그들은 읍장이 밀림의 안내자로 추천한 사람들이었다. 한편 노인은 엽총을 장전한 채 읍장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늦게 오두막을 찾은 사람은 읍장이 아니라 오네센 살무디오 였다. 산악지방 출신인 그는 노인과 동양으로 나이가 여든 살이었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고향 친구 그동안 별거 없었소. 오네센 살무디오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입니다. 여긴 무슨 일이오? 노인이 다정스럽게 그를 맞으며 물었다. 읍장이 양키들과 함께 찾아와서 밀림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부탁을 합디다. 그래서 이 나이에 어딜 가겠느냐고 알아듣게 설명하느라 한참 애를 먹었소. 그건 그렇고 그놈의 읍장이 뭐라고 한 줄 아시오. 원 세상에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선 내 이름이 미국식 이름이라 양키들이 참 좋아할 거라고 합디다. 이름 얘기를 하시자고 여기 온 게 아닐 테지요. 하실 말씀이 있지요. 맞소. 조심하라고 일러주러 온 거요. 그 읍장 녀석은 양키들에게 엘도라도로 돌아가거든 경찰서장을 찾아가라고 부탁합디다. 지방 경찰 두 명만 보내달라고 말이요. 보아하니 그 읍장 놈은 당신 집을 결단 내려고 작정한 게 틀림 없었소. 올 테면 얼마든지 오라고 하시오. 탄약이야 충분하니까. 노인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자신이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밤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노인의 불면증은 미국인의 모터보트가 다시 나타나면서 사라졌다. 일주일 전에 떠났던 배가 돌아왔지만 하얀 물보라를 남기며 떠날 때처럼 우아한 모습은 아니었다. 어깨가 축 쳐진 채 선착장에 내린 미국인들은 네 명이 아니라 세 명이었다. 그들은 곧장 읍사무소로 걸어갔다. 읍장이 노인을 찾은 것은 그때부터 한 시간 정도 지난 후였다. 화해를 하자는 명목이었다. 영감 우리 같은 문명인들은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 수 있잖소. 사실 나는 요전에 당신에게 토지 불법 점유죄를 적용해서 당장 감옥에 쳐놓을 수도 있었지만 참았지. 왜냐하면 우린 친구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렇소? 원하는 게 뭐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내 말 잘 들어요. 영감은 밀림으로 떠난 양키들을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함께 간 히바르놈이 야영을 하는 사이에 도망을 쳤다더군. 위스키 위스키가 두 병이나 없어졌다니 그놈은 애당초 딴 생각을 품었던 게 분명해요. 영감도 알다시피 그놈들은 남의 것이나 훔쳐먹고 사는 야만인이니까 뭐 다행히 함께 간 이주민 덕분에 무마되었지만 말이요. 그 친구가 수아루족 인디오들의 사진을 찍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나 보더군. 사실 나는 양키들이 홀딱 벗은 인디오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놈들 하는 짓 이라곤. 아 그런데 양키들 하는 말이 야쿠안비 산맥 근처까지는 이주민의 안내로 큰 문제없이 접근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원숭이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요. 흥분한 양키들이 한꺼번에 떠들어대는 동해 일단은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더군. 글쎄 원숭이들이 양키와 이주민을 죽이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될 소리요. 영감도 잘 알고 있겠지만 꼬리긴 원숭이는 순해서 발길질 신용만 해도 도망치는 짐승들이라고. 그렇게 봤을 때 그 일을 저지른 놈은 원숭이가 아니라 스와로족 인디오들이 틀림없어. 분명 그놈들이지. 읍장은 노인의 표정을 살피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덧붙였다. 어떻소? 영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노인은 읍장의 집요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색을 한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노인의 입에서 차분하고 단호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수아르족이 시끄러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읍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거요. 더욱이 양키들은 수아르족 인디오를 못 보았소. 아까 그 이주민이 양키들을 야쿠안비 산맥 근처까지 데려갔다고 했는데 그랬다면 수아르족은 외지인들이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떠났을 거요. 그건 그렇고 방금 원숭이가 순하다고 했던가요. 안됐지만 그 말은 틀렸소. 그 짐승들은 몸집은 작아도 때를 지어 공격하면 말 한 마리 정도는 순식간에 해치우니까요.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양키들은 사냥하러 간 게 아니었어. 무기 하나 휴대하지 않았다니까. 그건 아직도 이 밀림에 대해 모르고 하는 말이요. 당신은 혹시 수아르족 인디오들이 원숭이 서식처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나 있소? 그 사람들은 몸에 달린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얼굴과 낯칼에 불에 태운 야자나무제를 바를 정도요. 원숭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말이요. 그런데 그 양키들은 사진기도 부족해서 온 몸에 손목시계니 목걸이니 혁대니 단독까지 차고 갔으니 어떻게 되었겠소? 이 기회를 빌려 부탁하건대 당신도 그곳에 갈 일이 있거든. 장신구는 달지 말고 혹시나 달고 갔더라도 원숭이들이 달려들면 가만히 내버려두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소? 그 물건에 집착한 나머지 엉뚱한 짓을 벌여서 원숭이들을 노여움에 떨게 만들면 그때는 모든 게 끝장이니까. 원숭이가 꽥꽥 소리를 내는 순간 수백 아니 수천마리의 털복숭이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장면을 상상해보시오. 거참 생각해보니 뭐 그 말이 맞군. 읍장은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연신 훔쳐내며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영감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소. 양키들을 따라가서 길 안내를 맡았으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테니까. 안 그렇소? 설사 내가 같더라도 결과는 똑같았을 거요. 양키들은 언제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이니까. 영감 문제는 그놈의 양키들이 주지사의 추천장을 갖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소? 나는 지금 그 일 때문에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그러니 어떡하겠나. 영감이 날 좀 도와줘야지. 날 덜어 뭘 어떻게 하란 말이요. 읍장은 대답 대신 바지의 뒷주머니에서 위스키병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다. 그러나 무심코 그 맛을 보려고 입을 댔던 노인은 이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자신의 꼬락선이가 마치 호기심 많은 원숭이들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 양키들은 동료의 시신을 걷어왔으면 하더군. 물론 그 일만 처리하면 영감이나 나는 한몫 챙길 수 있을 거예요. 어때 이번 일은 영감이 나서야 하지 않겠소? 게다가 이곳에서 그런 일을 깔끔하게 처리할 사람은 영감 말구 없거든. 나는 당신의 제의에는 추워도 관심이 없소. 그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시오. 그 양키의 시신을 걷어오면 더 이상은 나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말이오. 그야 물론이지 영감. 우리 같은 문명인들은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소? 미국인들이 첫날 야영을 했던 곳까지 가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거기서부터 노인은 낙할로 길을 내며 밀림의 고지대인 야쿠암비 산지로 들어갔다. 그곳은 사방천지가 야생열매 천국이라 여러 종류의 원숭이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양키들이 남기고 간 흔적은 찾아다닐 필요조차 없었다. 워낙 많은 유류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먼저 이주민의 시신이 노인의 눈에 띄었다. 미국인의 시신 역시 그곳으로부터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노인은 시신을 걷어 엘 이들리오로 돌아왔다. 물론 읍장은 약속을 지켰다. 그리하여 노인은 다리가 긴 책상 앞에서 고즈넉이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가 아껴둔 연애소설을 읽을 수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찾은 자유가 그토록 지켜왔던 노인의 평화가 다시 위협받고 있었다. 그것도 수색대에 합류하라는 읍장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 밀림의 어딘가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에 의해서 서서히 도전받고 있었던 것이다. 7장 두껍게 드리운 먹구름 사이로 희끄무리한 새벽의 여명이 나타날 무렵 읍사무소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선 그들은 오솔길에 파인 웅덩이를 피하려고 맨발에 바지를 무릎까지 말아올린 채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읍장과 함께 암살행위를 찾아나설 4명의 수색대원이었다. 읍장은 부인에게 커피와 바나나를 내오라고 말한 뒤에 수색대원들에게 엽청용 실탄을 나눠주었다. 그들에게 할당된 것은 6발의 실탄과 담배와 성냥 한 묶음 그리고 한 병의 술 프론테라였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돌아오는 즉시 인수증에 서명하는 걸 잊지 말도록. 잠시 후 음식이 나왔다. 수색대는 바나나를 안주삼아 해장을 하거나 빈속을 채우고 있었으나 한 사람은 그들과 거리를 두고 술과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낯 칼에 나를 갈고 있었다.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였다. 노인은 집을 나서기 전에 가벼운 음식으로 이미 허기를 달랜 뒤였다. 사냥을 앞두고 몸이 무거우면 정신이 산만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꾸 노인은 낙하를 허공에 세운 채 한쪽 눈을 감고서 날이 제대로 갈아졌는지 확인했다. 읍장님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읍장에게 물었다. 우선 미란다의 집까지 갈 생각이야. 그 다음은 거기 도착하면 알게 되겠지. 아무리 보아도 읍장은 좋은 전술가가 아니었다. 그는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불왕민들에게는 신기한 물건으로 여겨지는 스미스 앤 웨슨 권총을 살펴보고 난 뒤에 그 큰 덩치를 청색 방수복 속에 밀어넣느라 낑낑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비옷이 수색대의 복장으로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것인지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녹슨 수도국지에서 새는 물처럼 땀을 뻘뻘 흘리는 읍장을 보며 내심 고소해하는 눈치였다. 읍장을 제외한 수색대원들은 모두 맨발이었다. 그들은 수수집 모자를 비닐포대로 감싸고 담배와 성냥과 탄약은 표면에 고무를 입힌 배낭에 챙겨 넣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무장 하를 신으면 걷기가 불편할 겁니다. 읍장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옆청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다. 그러나 읍장은 그의 말을 못 들은 척 하며 출발 신호를 보냈다. 엘 이딜리오의 마지막 집을 벗어나자 밀림이 시작되었다. 숲속은 빽빽이 들어선 나무 때문에 비가 들이치지는 않았지만 굵은 물방울이 온갖 수목의 향기와 함께 낙스물처럼 떨어졌다. 지붕처럼 하늘을 덮은 널따란 잎사귀나 가지에 고인 빗물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밀림 속을 걷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가뜩이나 비좁은 오솔길은 진흙탕인 데다 제멋대로 침범한 나뭇가지와 풀들 때문에 행군이 더뎠다. 수색대는 속도를 내기 위해 세폐로 나뉘어 걷고 있었다. 맨 앞에는 두 사람이 낙하를 휘두르며 길내는 역할을 맡고 그 뒤에 읍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을 포함한 두 사람이 길을 다지며 걸었다. 다들 실탄을 장전하도록 해.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비해야 하니까. 읍장이 숨을 헉헉거리며 지시했다. 그럴 필요가 있겠소. 피해져 줄지도 모르니 패낭 속에 놔두는 게 더 나을 거요. 노인이 그 말을 받았다. 모든 명령은 내가 해. 읍장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일행은 모두 실탄을 장전했다. 그러나 신용뿐이었다. 엘 이딜리오를 떠난 지 5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그러나 수색대가 이동한 거리는 겨우 1km 정도에 불가했다. 문제는 읍장과 그의 고무장화 탓이었다. 툭 툭하면 진흙탕 속에 빠진 읍장은 그때마다 일행의 도움을 받아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몇 걸음도 못 가서 다시 허우적거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차례나 일행을 곤욕스럽게 만들던 그 장하의 운명도 그렇게 길지는 못했다. 읍장은 무릎까지 빠진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역시 일행의 도움을 받아 몸에 균형을 잡은 채 겨우 다리를 빼낼 수 있었다. 그런데 온 힘을 주고 겨우 빼낸 것은 고무장화가 아니라 창백하고 외설적으로 생긴 그의 오른발이었다. 순간 읍장은 장화가 사라진 진흙탕 구멍에 발을 갖다대며 장화를 빨리 찾으라고 수색대원들에게 소리쳤다. 장화 때문에 골칫게나 썩을 거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어쨌든 장화는 이제 못 찾소. 그러니 우리처럼 맨발로 나뭇가지를 밟으면서 걷도록 하시오. 이런 길은 맨발이 훨씬 편하니까. 노인이 읍장에게 충고했다. 그러나 읍장은 씩씩거리며 손으로 진흙탕을 파내려고 길을 썼다. 하지만 그가 흙탕물 흙탕물 뿐이었다. 저라면 그만 포기하겠습니다. 그 계흙 속에는 벌레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읍장을 지켜보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어쩌면 전갈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놈들은 날씨가 귀찮게 구는 게 싫어서 우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개흙 속에 파묻혀 있거든. 아무튼 그놈들 성깔 하나는 아주 고약하다니까. 노인이 맞장구를 쳤다. 영감 그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를 엿먹일 생각은 하지도 마. 천만 해요 읍장님 제가 감히 누구 앞에서 헛소리를 지껄이겠습니까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들더니 그것을 두 쪽으로 갈랐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구멍을 찾아 서너 번 쑤셔넣고 빼낸 뒤에 낙할로 흙탕물을 털어냈다. 떨어지는 흙탕물 사이로 꿈틀거리는 게 있었다. 진흙이 묻어있었지만 잔뜩 화를 낸 듯 꾸리를 세운 그것은 전갈이었다. 보셨소 읍장님 같이 엄청나게 많은 땀을 흘리는 사람은 이놈들에게 아예 날 잡수시오 하는 거나 다름없다니까요. 읍장은 말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단념한 듯한 눈빛으로 전갈을 바라보더니 권총을 뽑아들었고 이제 막 진흙탕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벌레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여섯 발의 총성이 밀림을 진동했다. 읍장은 남은 한쪽 장화를 벗어 나뭇가지 사이로 내팽개쳤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무장화를 벗은 읍장의 걸음이 빨라졌지만 오르막길에 이르면 다시 뒤쳐졌던 것이다. 읍장은 별 어려움 없이 언덕을 오르는 일행과는 달리 두 손까지 땅을 짚고도 힘들어 했다. 한 걸음 나아가면 두세 걸음 물러나는 형국이었다. 아 읍장님 엉덩이를 대고 올라오셔야죠. 일행이 일행이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땅을 밟기 전에 다리를 적당히 벌려야 합니다. 글쎄 닭장 앞을 지나가는 수녀처럼 걷지 마시고 우리처럼 걸으라니까요. 그러나 읍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충혈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자기 방식으로 걷는 것을 고집했다. 달리 방도가 없었다. 그때마다 일행은 팔과 팔을 엮어서 번번이 그의 의지를 거스르고 있는 거푸집처럼 무거운 몸뚱어리를 끌어올려야 했다. 내리막길은 상황이 반대였다. 읍장은 땅바닥에 아예 펑퍼짐한 엉덩이를 내맡겼다. 그 바람에 그의 몸은 진흙특성이로 변했지만 늘 선두를 차지했다. 저녁이 되자 숲속은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만큼 어두워지고 있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지붕처럼 가려진 밀림위로 두꺼운 먹장구름이 다시 몰려드는 것이 확실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해. 읍장은 가쁜 숨을 몰아시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머물 것이니 각자 짐을 풀도록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지요. 노인이 읍장의 말을 제지하며 나섰다. 내가 적당한 곳을 찾아 볼 테니 그동안 여러분은 돌아가면서 담배를 태우도록 하시오. 노인이 담배를 권한 것은 밀림에서 자칫 길을 잃더라도 담배 냄새를 맡고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일행에게 엽청을 건넨 뒤에 그곳을 떠났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평평한 장소가 있었다. 노인은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팔을 뻗어 주변을 더듬거나 걸음을 떼어 그 넓이를 가늠했고 낙칼로 주위의 나무와 풀을 찔러보았다. 칼끝에 전해지는 느낌이 딱딱한 것으로 보아 비가 쉽게 들이치지 않는 곳이 분명했다. 수색대는 노인이 받은 평지에 짐을 풀었다. 야생 바나나 나뭇잎을 꺾어 바닥에 깔자 푹신푹신한 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자연 침대가 되었다. 모두들 프론테라병을 열어 한 모금씩 들이키며 여정을 달랬다. 모닥불을 피울 수 없는 게 아쉽군 그래. 불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할 텐데 말이지. 읍장이 투덜거렸다. 하긴 불을 피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군요.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덧붙였다. 정말이지 어두운 건 딱 질색이야. 야만인들도 밤이면 불을 피워서 거처를 보호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지? 읍장이 다시 씩씩거렸다. 잘 들으시오 읍장님. 노인이 가만히 타이르듯 흔소했다. 우린 지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소? 짐승이야 노출된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불빛 때문에 그 짐승을 볼 수 없을 게 아니요. 그러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잠이나 청하도록 하시지요. 일행은 잠시 의견을 교환한 끝에 한 사람씩 경계를 서기로 했다. 노인이 첫 번째 보초로 나서자 나머지는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두 다리 사이에 팔을 끼어넣은 채 잠을 청했고 하루종일 밀림 속을 걸었던 탓인지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다. 밀림의 밤이 차츰 깊어가는 가운데 나무의 등을 기댄 노인은 아까부터 숲속을 응시한 채 귀를 열어놓고 있었다.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 사이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곤충이나 벌레를 잡아먹으며 오랜만에 포식을 즐기는 거대한 물고기들이 기쁜 나머지 수면 위로 뛰어올랐다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어쩌면 저 물고기들 중 크놈이 있을지도 몰라. 어느덧 노인은 맨 처음 강에서 물고기다운 물고기를 보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그는 밀림의 세계를 처음 접한 새내기나 다름없었다. 그는 사냥을 한 뒤에 흐르는 땀을 식히려고 가까운 하천을 찾았고 별 생각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누군가 그를 향해 소리쳤다. 그는 소리 나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수아루족 인디오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그를 제지했다. 왜 그래? 피라니아가 있나 보지? 안토니오가 물었다. 수아루족 인디오는 고개를 저었다. 하긴 피라니아는 흐르는 물이 아니라 깊고 정체된 물속에 살며 느릿느릿 움직이다가도 배가 고프거나 피냄새를 맡으면 민첩하고 난폭해지는 물고기였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살갗에 닿는 순간 따끔거리고 얼얼하게 만들지만 물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고무나무액을 온몸에 듬뿍 발랐다. 피라니아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그 냄새 때문이었다. 잠시 후 수아루족 인디오는 손가락으로 수면이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내가 걱정하는 건 피라니아가 아니라 저놈 때문이야. 그는 인디오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형체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몸 길이가 좋게 1미터는 넘어 보이는 물체가 수면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다. 저게 뭐지? 금강 앵무새맥이야. 순간 안토니오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중에 그는 그놈의 길이가 최대 2미터에 무게가 70킬로그램까지 나간다는 것과 그놈이 꼬리를 지면 사람의 허리를 부러뜨릴 만한 힘을 소유하고 있지만 인간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설 만큼 친화적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노인은 끊임없이 수면을 때려대는 묵중하고 둔탁한 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그 거대한 금강 앵무새매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밀림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자연의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은 낮에는 인간과 밀림이 별개로 존재하지만 밤에는 인간이 곧 밀림이라고 한 수하르족 인디오의 말을 떠올리며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윽고 잠에서 깬 교대자가 몸을 일으켰다. 그는 뼈마디 부러지는 소리가 나도록 늘어지게 사지를 편 뒤에 노인에게 다가왔다. 이제 그만 들어가서 눈 좀 붙이시죠. 제가 누워있던 곳에 가면 체온이 남아있으니까 금방 잠이 올 겁니다. 난 괜찮네. 새벽 빛을 본 뒤에 잠시 눈을 붙여도 늦지 않을 걸세. 밤새 강물에서 투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 무슨 소리였죠? 그러나 노인은 대답 대신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댔다. 그의 청각은 이미 숲속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상한 기척을 포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그러십니까? 교대자가 가만히 물었다. 조용히 조용히 노인은 조용히 석삭였다. 무슨 소리죠?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예산일은 아니야. 그러니 가만히 다가가서 사람들을 깨우게. 하지만 보초 교대자는 미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비수처럼 날아든 빛이 축축한 나뭇잎에 반사되면서 그의 막막에 꽂혔던 것이다.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는 읍장의 손전등에서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어서 끄시오. 노인이 낮은 음성으로 경고했다. 그긴 왜 꺼? 저기 뭔가 있는 게 틀림없으니 확인해야겠어. 읍장은 그 말을 무시한 채 방아쇠에 손가락을 갖다대며 사방으로 손전등을 비추었다. 어서 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인이 읍장에 손목을 쳐서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영감 지금 무슨 짓을 그러나 읍장의 말이 끝나기 전에 요란한 날갯짓 소리가 들리면서 질판한 액체가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당장 여기를 떠야 합니다. 개미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기 전에 말입니다. 노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행은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났고 손전등을 찾아 더듬거리던 읍장 역시 허둥지둥 그들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읍장이 알아듣기 힘든 육지거리를 내뱉으면서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밀림을 빠져나오자 이번에는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빗방울이 그들을 맞이했고 그 빗방울 사이로 희끄무리한 새벽빛이 사람들의 윤곽과 숲의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신없이 따라오던 읍장이 물었다. 똥인지 오줌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못마땅한 듯 대답했다. 나도 똥이란 것쯤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 서식처 밑에 있었단 말이야? 읍장 읍장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말씀 드리겠소. 노인이 그때서야 나직하게 타이리듯 말했다. 밀림에서 야영을 할 때는 풀에 타거나 석화된 나무가 있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감시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박지들이 서식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놈들은 어떤 소리가 나면 정 반대쪽으로 날기 때문에 그 방향에 의해 맹수의 출연이나 맹수가 있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말이오. 그런데 읍장님이 손전등까지 비쳤으니 가뜩이나 소리나 빛에 극도로 민감한 박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조금이라도 위험한 징후를 느끼면 그놈들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뱃속에 있는 걸 몽땅 쏟아내고 많은 놈들이니 똥을 쌀 수밖에요.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어서 머리나 잘 닦으시오. 이번에는 개미가 아니라 모기들에게 물어뜯기고 싶지 않으면 말이오. 한바탕 박지 소동을 겪은 수색대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 사이 어둠은 이미 희끄무리한 새벽빛을 남기며 조금씩 물러나고 있었다. 수색대는 동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들은 밀림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절벽과 개천가를 따라 걷는 동안 떨어지는 빗방울로 목을 축이거나 더위를 식혔다. 그들이 요기를 하고자 어느 호숫가에 걸음을 멈춘 것은 길을 떠난 지 세 시간이 지난 후였다. 일행은 각자 흩어져 구해온 과일과 새우로 빈속을 채웠다. 그러나 읍장은 날것을 먹을 수 없다고 버티면서 손도 대지 않았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막 요기를 끝낸 일행 중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네. 노인이 그 말을 받으며 덧붙였다. 강을 따라가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랬다간 우리가 당할지도 몰라. 살쾡이란 놈은 워낙 영악한 놈이라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공격할 수도 있거든. 그때 읍장이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있었다. 사람들은 읍장의 모습이 수풀 속으로 사라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씩 던져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읍장께서 엉덩이 깐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나 보군. 저 얼간인은 개미집을 왕자로 착각하고 그 위에 앉아서 일을 볼 거라고. 그러나 그들의 농담과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느닷가 느닷없는 읍장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총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순식간에 여섯 발의 총성이 이어졌다. 깜짝 놀란 그들의 눈앞에 겨우 바지를 치켜올린 읍장이 허둥대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기를 들고서 읍장에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뛰어갔다. 수풀 위에는 짐승이 흘리고 간 핏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었다. 그리고 그 핏자국이 끝난 곳에는 피로 범벅이 된 황색 곰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세상에 이건 꿀고미 잔소 노인이 읍장을 쳐다보며 쏘아붙였다. 도대체 그 빌어먹을 장난감의 방아쇠만 잡아당기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거요? 꿀 꿀곰을 죽이면 재앙이 온다는 것은 천하의 바보들도 다 알고 있소. 밀림에서 저 짐승만큼 순한 동물은 없단 말이오. 읍장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애써 자신의 무기를 들여다보는 척했고 일행은 일행은 크고 맑은 눈으로 인간들을 바라보며 갑분 숨을 몰아쉬고 있는 곰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면서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정오가 지나서야 수색대는 미란다의 가게에 도착했다. 그의 가게 옆에 서 있는 나무 위에는 빛바랜 활자로 알카세트세르라고 쓰인 사각형의 청색 양철판이 달려있었다. 이주민인 미란다는 그가 사는 집 입구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깊게 파인 등짝은 시뻘건 살점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시신을 끌어다가 거처로 옮겼다. 그의 거처는 아직도 가스등이 희미하게 남아 빛을 바라는 가운데 지방질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석유풍로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진원지는 그곳이었다. 연료가 바닥이 난 채 심지까지 타버린 석유풍로 주위로 미지근한 열기가 느껴졌고 그 위에 올려진 프라이팬에는 시커멓게 수덩이로 변한 이구아나 꼬리 조각이 놓여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 읍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미란다는 이 일대에서 베테랑이자 겁없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풍로를 끌 생각조차 못했을까? 그렇잖아 살쾡이 소리를 들었으면 문을 걸어잠가야지 왜 열어둔 거야? 게다가 총도 있었을 텐데. 일행은 읍장이 땀에 흠뻑 전 방수복을 벗는 사이에 나름대로 여러가지 정황을 추측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태웠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일행 중 한 사람이 시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마누라가 떠난 뒤로 엉망이 된 거야.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았다. 가족은 없나? 읍장이 물었다. 없죠. 함께 온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오래전에 말라리아로 죽었으니까요. 뭐 들리는 말에 사진기자랑 눈이 맞아 도망간 마누라는 사모라에 살고 있다더군요. 스크레오 선장이라면 그 여자가 사는 곳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무리 콧구멍만한 가게라지만 돈은 좀 벌었을 게 아니야. 읍장이 다시 물었다. 돈 이라고요? 벌면 뭐합니까? 손에 땡전 한 푼이라도 지어주면 카드 노름판에 털어놓기 바빴죠. 오죽했으면 물건 드릴 돈이 없어서 쩔쩔맸을까요? 읍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처음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 끝까지 헤매는 곳이 밀림이라고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그 사이 밖에 있던 노인이 들어와 얘기치 못한 소식을 전했던 것이다. 당한 사람이 또 있어.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다급하게 뛰쳐나갔다. 그 사이에 다시 굵어진 빗방울이 그들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려대고 있었다. 바지가 벗겨진 또 하나의 시신은 미란다의 그것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시신 옆에 나칼이 놓여있었으나 그 거리로 보아 미처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 순간 노인의 입에서 알듯 모를 듯한 말이 흘러나왔다. 그랬던 거구만. 노인은 읍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플라센시오라고 이 근처에 자주 얼굴을 내미는 사람은 아니었소. 이 사람은 미란다와 함께 식사나 할까 하고 들렀을 것이오. 불에 탄 이구아나 꼬리를 보았던가요? 이구아나는 이 일대에는 없지요.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소. 게다가 이 사람은 금을 찾는 노다지꾼이 아니라 밀림 깊숙한 곳에 보석이 있다고 확신하던 인물이오.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이 언젠가 콜롬비아를 들먹이며 주먹만한 푸른색 에메랄드에 대해서 열을 올리던 모습이 떠오르는 구려. 불쌍한 인간 같으니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볼일을 보러 밖에 나왔다가 짐승에게 당했던 거요. 이만하면 나머지 이야기는 생략해도 되지 않겠소. 결국 미란다는 이 친구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왔다가 그 짐승을 보았고 얼떨결에 노세를 타고 도망칠 생각만 했던 거요. 아무도 노인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밀림의 비극 앞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망연히 서있었다. 8장 그날 우는 시신을 수습하는 일로 마무리되었다. 수색대가 미란다의 거처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읍장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두 명이 두조로 나뉘어 4시간씩 경비를 서도록 지시했다. 물론 그 자신은 열외였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쌀밥에 튀긴 바나나를 먹으며 아구아르디엔테를 한 모금씩 곁들였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노인은 첫 번째 보처였다. 경비라고 해야 방에서 밖에 동정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었다. 가스등을 눈앞에 갖다 놓은 노인은 돋보기를 끼고 가져온 책을 펼쳤다. 영감님 그를 알고 보는 겁니까? 한조가 된 동료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것처럼 부엉이 눈을 지켰뜨며 물었다. 뭐 조금 알지. 무슨 책이죠? 소설이야. 그건 그렇고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군. 자네가 말을 하니까 풀꽃이 흔들려서 글자가 자꾸 빗나가잖아. 노인의 말에 동료는 저만치 떨어져 앉았다. 그러나 그의 외면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책에 파묻힌 노인을 바라보다 더 참지 못하고 슬그머니 입을 열었다. 어떤 이야기죠? 사랑 얘기야.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동료가 바짝 다가앉더니 이죽거렸다. 사랑은 사랑은 무슨 놈의 사랑? 돈 많고 할 일 없이 멋만 부리는 여자들 얘기겠죠. 안 그래요? 순간 노인이 책을 덮었다. 그 바람에 잠시 가스등에 불꽃이 흔들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네. 이건 사랑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일세. 알겠나? 그러자 동료는 계면적은 듯이 어깨를 움츠리며 다시 옆으로 비켜앉았다. 그리고 술을 꺼내 한 모금 마신 뒤에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낙하를 갈기 시작했다. 한동안 칼날을 가는 소리와 책 읽는 소리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었다. 영감님 조금만 더 크게 읽으면 안 될까요? 숫돌에 칼을 갈던 동료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는지 쓰익 웃으며 책은 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정말 관심이 있나? 그렇다니까요. 언젠가 로아에 있는 극장에 간 적이 있었죠. 멕시코 영화였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더군요. 이런 참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굳이 울고 말았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좋아. 그렇다면 처음부터 읽어주지. 자네도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는 알아야 할 테니까. 노인은 책장을 남겼다. 그 부분은 이미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던 터라 보지 않아도 줄줄 외워가며 읽을 수 있었다. 폴은 뜨거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그 사이 부드러운 방석이 깔린 곤돌라는 베네치아의 수로를 따라 유유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노인의 음성 사이에 새로운 음성이 끼어든 것은 그 순간 이었다. 에이 영감님도 조금 더 천천히 읽을 수 없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이미 잠자리에 든 두 사람까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방금 읽은 것 중에서 알아듣지 못한 말이 있었거든요. 천천히 읽으라던 동료가 덧붙였다. 영감님은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나요? 이번에는 또 다른 동료가 물었다. 그때서야 노인은 그들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낱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인은 그들과 함께 그 뜻을 이해하고자 천천히 이야기를 이끌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소설 속에 나오는 도시와 그 도시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 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담배를 태우거나 술을 마셔가며 나름대로 열을 올렸다. 생각보다 비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니면 강뚝이 터졌거나 어쨌든 우리보다는 훨씬 더 물에 젖어 살 거야. 읍장이 그들을 향해 거대한 채굴을 돌린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다들 알아두었으면 해서 한마디만 하지.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야. 그 도시는 늑지위에 건설되었어. 이제 알겠나? 그래요?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곳에선 집들이 뗏목처럼 떠다니겠군요? 누군가가 그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배가 왜 필요하지? 큰 배처럼 집을 그냥 타고 다니면 되잖아. 안 그래?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니까 다들 멍청이라고 할 수밖에. 읍장은 답답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책망한 뒤에 덧붙였다. 집은 움직이지 않아. 고정되었단 말이야. 거기에는 왕궁도 있고 성당도 있고 성도 있고 다리도 있어.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도 있다고. 그리고 그 건물들은 다 돌에 시멘트를 발라 만들어졌지. 그걸 어떻게 아시오? 그곳에 가봤다는 말입니까? 노인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가보진 않았지. 하지만 나는 배웠어. 그래서 읍장도 될 수 있었던 거고. 읍장은 애써 거드름을 피었다. 그러나 읍장의 설명은 그들의 생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중에 한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사뭇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읍장의 제 생각에 거기에는 물에 뜨는 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에 뜨는 아주 가벼운 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돌이 아무리 가볍더라도 그걸로 집을 지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을까요? 이런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됐어 됐다고 그러니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 읍장은 무슨 말인가 더 하려고 했지만 입술도 떼지 못하고 말았다. 그 순간 노인이 입을 다물라는 제스처를 보냈던 것이다. 순간 노인의 의도를 알아차린 그들은 제각기 무기를 움켜쥐고 가스등을 끈 다음 숨소리를 죽였다. 밖으로부터 어떤 물체가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땅에 발을 내딛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미세하게 남아 키가 낮은 관목과 수풀 사이를 해치며 차츰 커지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빗소리도 끊겼다가 이어지고 있었다. 움직이는 물체가 분명했다. 이윽고 그 물체는 오두막 입구로 들어서서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다. 어때 그놈인가 읍장이 고양이 걸음으로 다가와 노인에게 물었다. 그렇소. 드디어 우리 냄새를 맡은 거요. 이제부터는 그러나 결의에 찬 노인의 음성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갑자기 몸을 일으킨 읍장이 문앞으로 다가가더니 밖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며 방아쇠를 당겼다. 여섯 발이 순식간에 난사되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가스등을 켰다. 그들은 읍장의 어이없는 돌출 행동에 할 말을 잃었는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종아리 빗나갔다면 그건 다 내놈들 잘못이야. 읍장이 빈 탄창에 실탄을 장전하며 투덜거렸다. 서라는 보초는 서지 않고 그가 삼류 연애 소설을 펴놓고선 떠들어대는 바람에 정신이 산만해진 탓이라고 알겠어? 읍장님 그게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노인 노인이 나섰다.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쪽은 짐승이었소. 따라서 우리는 그놈이 오두막 주위를 돌면서 사정껀내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단 말이오. 두 번만 더 돌도록 내버려 두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요. 당신이 뭘 한다고 나불대는 거야? 혹시나 그놈이 내 총에 맞았는지 확인도 안 했잖아. 그렇게 궁금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보시죠. 날이 밝자 수색대는 지붕처럼 덮인 밀림 사이로 새어드는 새벽빛을 받으며 간밤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밤새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프를 어지럽힌 짐승의 발자국은 남아있었지만 읍장이 기대하던 핏자국은 발견되지 않았다. 깊은 숲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그들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아무래도 마음이 변치 않아. 거친 맛이 도는 커피를 마시는 동안 읍장이 짐짓 걱정스러운 말투로 내뱉었다. 그 짐승이 엘이딜리오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서 활개를 치고 있으니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이 걱정이야. 도대체 살캥이란 놈이 그 거리를 가려면 얼마나 걸리지? 우리보다야 훨씬 빠르겠죠. 노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읍장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읍장은 이미 수색대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상실된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노인 옆에 더 있어봤자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나중에 돌아가더라도 비겁했느니 겁쟁이였느니 하는 소문에 시달릴 게 뻔했다. 그래서 읍장은 고민 끝에 적당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다. 더욱이 암 살캥이가 반경 5km 이내에 있다면 수색대 역시 자신과 비슷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구 읍장이 입을 열었다. 안토니오 호세 몰리바르 이쯤에서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소? 그러나 노인은 대답이 없었다. 읍장은 자신의 제안에 미동도 없는 노인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안토니오 당신은 이 밀림에 대해선 베테랑이야.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 영감도 영감도 이미 느꼈겠지만 우리와 함께 움직이면 사실 귀찮기만 하잖아. 그러니 이번 일은 영감이 혼자 해치우는 게 어떨까? 물론 그놈을 잡으면 국가는 포상금으로 5천 수크레를 지불하게 되어 있지. 그것도 즉석에서 현금으로 말이야. 그러니 당신은 여기 남아서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그동안 우리는 구락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을 지킬 테니까. 내 말 알아들었어? 자그만치 5천 수크레라고.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누가 봐도 그들이 이 순간에 취해야 할 결정은 즉시 엘 이들리오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인간을 사냥하며 떠돌고 있는 암살 갱이는 머지않아 불악으로 향할 게 분명했기에 밀림보다는 마을에 덫을 치고 기다리는 방법이 훨씬 수월했다. 더욱이 가뜩이나 독이 오른 암살 행위를 상대로 밀림에서 맞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그 기회를 통해 읍장은 노인의 신랄한 언행 때문에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자신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에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읍장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었다. 멋쩍게 제시한 보상금 역시 관심 밖이었다. 노인이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였다. 아까부터 무엇인가가 노인에게 그 짐승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복수심을 불태우며 그 짐승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먼저 싸움을 건 쪽은 인간 이었다. 금발의 양키는 짐승의 어린 새끼들을 쏴 죽였고 어쩌면 순놈까지 쏴 죽였는지도 모른다. 그러자 짐승은 복수에 나섰다. 하지만 암살켝이의 복수는 본능이라고 보기에 지나칠이 만큼 대담했다. 설사 그 분노가 극에 달했더라도 미란다나 플라센시오를 물어 죽인 경우만 봐도 인간의 거처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였다. 다시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노인의 내리에는 어떤 결론이 스쳐가고 있었다. 그렇다. 그 짐승은 스스로 죽음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짐승이 원하는 것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인간이 베푸는 선물이나 적선에 의한 죽음이 아닌 인간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인 뒤에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죽음이었다. 노인은 마음속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 사이에 반복되던 읍장의 제안 다시 말해서 읍장의 떳떳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 노인이 결론처럼 내린 대답은 단 한 가지였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읍장 같은 인간들이 선택할 수 없는 싸움이자 죽음이었다. 좋소. 예고 노인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담배와 성냥과 실탄은 남겨두고 가시오. 바깥은 어느덧 어둠이 밀려들고 있었다. 일행이 떠난 뒤 우드막으로 들어와 창문을 걸어 잠근 노인은 오후 내내 책을 읽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정확히 언제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순간부터 까닭을 알 수 없는 심란함이 귀에 내리에 달라붙은 채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오두막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어둠 속을 응시하던 노인은 가스등 밑에서 다시 소설의 첫 부분을 펼쳤다. 책은 첫 문장부터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기억해둔 문장들을 외워보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입술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뜻도 감정도 없는 낱말들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이런 내가 겁을 먹은 것인가 노인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라는 스와르족의 말을 떠올리며 가스등을 끈 뒤 가슴에 엽총을 얹은 채 배낭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있는 상념들이 마치 강바닥에 가라앉는 조약돌처럼 스스로 침잠할 수 있도록 어둠 속에 자신을 내맡겼다. 안토니오 자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자네가 광기에 사로잡힌 짐승과 맞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들떠있지? 짐승이 기다리다. 지쳐버렸나? 짐승이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결단을 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네. 자네는 그 짐승이 낯선 곳을 무작정 덮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나. 안토니오 그런데 그 암놈이 자네를 찾고 있을 거라고 단정짓는 이유는 뭐지? 영악한 짐승이 노린 것은 자네가 아니라 자네의 일행이었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이라면 그놈은 한 사람씩 처치할 수도 있어. 그들이 엘 이딜리오에 도착하기 전에 말이지. 따라서 그걸 잘 아는 자네는 그들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경고해야 했어. 서로 떨어져서 걷지 마시오. 야숙은 반드시 강가에서 하되 졸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라고 말이야. 설사 그들이 조심하더라도 영악한 짐승은 그들을 덮쳐 물어뜯은 뒤에 유유히 사라졌다가 그들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전에 다시 덮친다는 사실 말이지.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자네 가만 보니 영악한 암살 갱이가 자네를 호족수로 간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군. 하지만 이 친구야 섣부른 자만은 금물일세. 더욱이 자네는 사냥꾼이 아니야. 그건 자네 스스로 그런 존재도 못된다고 인정한 말이었잖아. 그 고양이 까 동물은 진짜 사냥꾼이지.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않는 진정한 사냥꾼을 찾고 있어. 하지만 자네는 사냥꾼이 아니야. 엘 이딜리오 불왕민들은 자네를 사냥꾼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자네는 자신을 미치게 만들고 자신을 괴롭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죽이는 존재가 사냥꾼이라고 대답하면서 그들이 불러주는 칭호를 거부하지 않았나. 여보게 안토니오 자네는 수없이 봐왔지. 멋들어지게 무장한 사람들이 살기 등등한 눈빛을 띈 채 밀림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어 주 정도 지나면 돌아오는 것을 말이야.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개미 핥기 수달 꿀곰 포아뱀 도마뱀 어린 살쾡이 가죽만 가져왔을 뿐 이 순간 자네가 기다리고 있는 암 살쾡이 같은 진정한 맹수의 가죽은 벗겨오지 못했어. 그들은 밀림에서 자신들을 노려보고 경멸하던 맹수의 존재 앞에서 내심 벌벌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가져온 노행물을 펼쳐놓고 그 앞에서 거만한 모습을 취했지. 하지만 이제는 사냥꾼 행세를 하던 이들 조차도 차츰 사라져가고 있네. 그건 짐승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밀림을 떠나 동쪽으로 멀리 산맥을 넘어 아주 멀리 떠난 탓이지. 자네는 브라질 땅에서 목격되었다는 왕뱀을 보았을 거야. 자네는 여기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그놈을 보았고 그놈을 잡았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이야. 안토니오 제조의 계율이자 교훈이기도 했으니까. 자네는 살캥이가 영악한 짐승이란 사실을 잘 알 거야. 그 짐승은 그 짐승은 표범만큼 힘이 세지는 않지만 깊이를 헤아리기 힘든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 그러기에 수하루족 인디오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살캥이가 지나치리 많지 많은 흔적을 남겼다면 그건 상대가 방심하게끔 잔꽤를 부린 것으로 생각하게 어떤가 정확한 말 아닌가 게다가 자네는 두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나. 물론 그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고 몸집이 거대한 살캥이가 암소와 암노새를 습격하는 통에 불안에 떨고 있던 주민들의 부탁이기도 했지. 그래서 자네는 그 짐승을 찾아 길을 떠났어. 하지만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 기억하나? 영리한 그놈은 생각보다 쉽게 길을 열어두었고 자네는 콘도르 산맥의 자락까지 따라갔지. 하지만 그곳은 풀이 낮게 자라서 그놈이 엎드려 있기에는 이상적인 매복 처였어. 그런데도 자네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그게 그놈의 계략이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거야. 한발 늦게서야 그 사실을 깨달은 자네는 숲이 빽빽한 밀림쪽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지. 하지만 그놈은 퇴로를 막은 채 자네 앞에 퍽 버티고 있었어. 미처 손에 든 엽총을 정확하게 겨눌 만한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고서 말이지. 방아쇠를 두세 번 영거푸 당겼지만 맞을 리가 있었겠나. 자네도 이내 깨달았지만 모든 것은 명확한 놈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면서 만들어 놓은 계략이었던 게야. 게다가 그놈은 자네가 실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까지 헌히 꿰뚫고 있었지. 아무튼 그놈 덕분에 싸움은 대단했지.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자네는 기다렸어. 자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자네는 잠을 쫓기 위해 뺨을 때린 것 외에는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서 무려 사흘을 참고 기다렸지. 그쯤 그쯤이면 상대가 공격해도 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말이야. 지금 생각해도 총을 켜는 채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놈을 기다린 건 아주 기막힌 전술이었지. 안 안 그런가? 안토니오 그런데 말이지 이제 와서 무엇 때문에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는 건가? 오로지 암살킹이를 잡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자네가 그 짐승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이미 여러 명의 인간을 사냥한 그놈 역시 자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 안 그런가? 어쩌면 자네가 그 짐승보다는 모든 면에서 훨씬 부족할지도 모르지. 자네는 수하루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쾡이를 사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고기는 식용으로 적당치 않고 한 마리만 잡아도 대대로 물려줄 만한 장식품들을 수백 개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기에 수하루족에게 이거 하나 갖고 싶냐고 물으면 그들은 손을 내져오면서 자네 친구인 뉴쉬노에게 물어보라고 하지 않던가. 어떤가 지금이라도 다시 물어보지 그러나. 이보게 친구 나와 함께 살쾡이를 뒤쫓지 않겠나 하고 말이야. 그렇지만 누시노는 누시노는 당연히 거부하겠지. 이보게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 도대체 자네는 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들은 도대체 어느 나무 밑에 숨어있다가 지금에야 찾아온 거지. 그건 자네의 두려움이었나. 그래서 겁을 잔뜩 집어먹은 나머지 몸 하나도 제대로 숨기지 못하게 되어버렸나. 이보게 늙은이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 두려움이란 놈은 자네를 찾아내고 말걸세. 마치 자네가 사탕 수수대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의 여명을 볼 수 있듯이 말이야. 새벽이 열리고 있었다. 안토니오는 거친 맛이 감도는 커피를 여러 잔 마신 뒤에 본격적인 사냥 체비를 시작했다. 그는 액체 상태로 녹인 양초에 탄약 통을 담가 물속에 빠져도 젖지 않을 만큼 골고루 피막을 입혔다. 아울러 비가 오더라도 상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도록 나머지 액체를 이마 부위에 바르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칼날을 세밀하게 확인한 노인은 밀림으로 들어갔다. 먼저 그는 전날 발견했던 흔적을 따라가면서 오두막을 중심으로 동쪽을 향해 대략 200걸음 정도의 반경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 끝 지점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반원을 그리는 형태로 천천히 나아갔다. 그 사이 그 사이 그는 여러 곳에서 진흙 속에 찍힌 발자국과 함께 관목들과 풀이 진이겨진 흔적을 확인했다. 그것은 암살켽이가 오두막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여러 곳에 남긴 흔적들이었다. 그러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같은 흔적을 남긴 짐승의 자체는 비탈진 숲에 이르자 사라지고 말았다. 노인은 이전의 흔적을 무시한 채 추적에 나섰다. 그때부터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직감이었다. 그가 다시 암살켽이 흔적을 발견한 곳은 야생 바나나 나무 밑을 지나던 참이었다.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선명한 발자국과 주변의 미세한 흔적들은 짐승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역시 그놈이었어. 노인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주위를 면밀하게 살피기 시작했고 이내 그곳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서 한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었다. 발자국이 어지럽게 흐트러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은 희생자들이 가까이 있음을 확인한 짐승이 흥분한 상태에서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어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노인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살이 빠지고 온몸의 근육이 극도로 긴장된 암살캉이가 어둠을 응시하며 정신없이 꼬리를 흔들어대는 장면을 떠올렸다. 그곳을 떠나 차츰 행동반경을 넓혀나가던 노인은 나지막한 언덕으로 올라갔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두막으로 붙어 걸어오던 길이 환하게 드러나는 곳이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이 나무가 높고 숲이 울창해서 몸을 보호하기에 적합했다면 반대쪽은 낮은 관목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바닥에 엎드려 있던 짐승이 갑작스럽게 달려들 수도 있는 곳이었다. 노인은 거기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서쪽의 약후한 비 강을 향해 방향을 잡았다.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비가 그쳤다. 고개를 들어 숲 사이로 드러나는 하늘을 쳐다보던 노인은 갑작스런 날씨의 변덕을 걱정했다. 그는 비가 그치면 수분이 증발하고 그로 인해 밀림이 짙은 한계에 십사이면서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상태가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었고 수백만 개의 햇살이 밀림의 지붕을 뚫으며 내리꽂혔다. 수많은 무지개가 그의 눈앞에서 떠오르다 사라졌다. 노인은 은빛 송곳 같은 햇살에 따끔거리는 두 눈을 연신 비비면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밀림을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었다. 노인이 암살 행위를 본 것은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이제 막 밀림을 벗어나기 직전이었다. 어디선가 물튀기는 소리가 들리자 발걸음을 멈춘 노인은 소리나는 쪽을 향해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의 시야에 움직이는 물체가 들어왔다. 대략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물체는 그가 찾아나선 짐승 이었다.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난 아니 엘 이들리오를 뒤로 한 노인이 처음으로 암살 갱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이었다. 바로 저놈 이었던 게야. 암살 갱이는 주둥이를 벌리고 꼬리로 허리를 때리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좋기 2미터는 될 듯한 몸 길이에 덩치만 해도 양을 지키는 사냥개보다 훨씬 커 보였다. 놈의 모습은 숲속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남쪽으로 가는가 하면 북쪽에서 나타나고 북쪽으로 가는가 하면 남쪽에서 다시 나타나는 시기였다. 난 내놈의 의도를 알고 있어. 노인은 다시 북쪽으로 움직이는 짐승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만일 내놈이 나를 이곳에 묶어두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지. 하지만 수증기가 올라오면 앞이 보이지 않기는 너나 나나 서로가 마찬가지란 것쯤은 내놈도 알아야 할걸. 노인은 나무의 등을 기대자마자 그 짐승의 움직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담배를 꺼냈다. 비가 그치면서 달려들기 시작한 모기떼는 그가 움직임을 멈추자 더욱더 극성을 부렸고 노출된 피부에 침을 꽂는 것도 부족해서 콧구멍이나 귓구멍 혹은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며 물어뜯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잘근잘근 씹은 담배잎을 노출된 살깍과 머리에 골고루 발랐다. 수증기가 피어오르며 한치 앞을 보기 힘들었던 시야가 다시 비가 내리면서 빠르게 확보되고 있었다. 그 사이 남쪽과 북쪽으로 괴적을 그리던 짐승의 움직임 또한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노인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나타났다 사라지는 짐승을 보고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아무리 영악한 짐승이라고 하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만은 나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가 내놈보다는 한수 위지. 그래서 나는 지금 내놈이 영리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체념을 해서 그런건지 지켜보고 있단다. 보아하니 내놈은 공격할 마음이 없나 본데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유인하려면 동쪽으로 가야 할 텐데 왜 가지 않는 거냐? 내놈은 종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동안 서쪽으로 돌고 있어. 물론 난 그 이유를 알고 있지. 내놈은 내가 강이 있는 쪽으로 나가는 게 두려운 게야. 그래서 내놈은 나를 밀림이 있는 동쪽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들고 있어. 하지만 이 친구야 나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라네. 게다가 자네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리하지 못하구먼.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암살킹이의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 사이 그 짐승의 가슴에 총알을 박아줄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단 한 발의 심장을 꿰뚫지 못하면 오히려 역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었다. 노인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영악한 짐승은 그를 밀림이 있는 동쪽으로 밀어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노인은 더 늦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어둠이 깃들기 까지는 채 한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곳의 지형에 눈이 밝은 것이 다소 위안이 되었다. 노인은 짐승이 이제 막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 강이 있는 곳을 향해 내달렸다. 짐승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 전에 인간이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강가에 닿으면 일단은 성공인 셈이었다. 그는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노다지꾼들이 버리고 간 야영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오래전에 방치된 개간지가 나오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아직은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는지 짐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노인은 엽총을 가슴에 갖다 붙이고 다시 신속하게 그곳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옛고 물이 불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멀지 않은 곳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치류 식물들로 뒤덮인 강가까지 불과 십여 미터를 앞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 물체가 나타났다. 암 살캥이었다. 놈은 인간이 도망치는 것을 목격하자 소리 없이 뒤를 따르다 강가로 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허공을 가리는 짐승의 아빠를 간신히 피하며 뒤로 굴러떨어졌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급습이었다. 현기증을 느끼며 급히 몸을 일으킨 노인은 낙하를 두 손으로 움켜진 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고개를 들었다. 언덕 위에는 암살캥이가 꼬리를 꼬리를 꼿꼿이 세운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은 마치 밀림의 미세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작은 길을 움직이는 짐승을 향해 소리쳤다. 왜 주저하고 있지? 도대체 내놈이 바라는 게 뭐냐? 노인은 풀밭에 떨어진 엽청을 재빨리 집어들며 손가락을 방아쇠에 갖다댔다. 그 정도 거리면 실패할 확률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암살캥이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럴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았다. 순간 그 짐승은 아빠를 들어올리며 슬프고 지친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동시에 또 다른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수컷의 울음소리였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였다.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이 작았다. 그 짐승은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는 통나무를 보호처로 삼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뼈에 달라붙은 등가죽과 가죽 밖으로 드러난 살점을 보고 있는 사실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었다. 내 놈이 원하는 게 이거였단 말이지. 나에게 끝장을 내달라고. 그러나 암컷은 어느 틈에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상처입은 수컷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수컷은 눈꺼풀조차 들어올릴 힘도 없는지 인간의 손길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짐승의 최후를 반기는 것은 늘 그렇듯 흰 개미들이었다. 노인은 수컷의 가슴팍을 향해 총구를 켜놓았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며 중얼거렸다. 미안하구나. 그놈의 양키놈이 우리 모두의 삶을 망쳐놓고 만 거야. 끝내 암컷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어딘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통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암컷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윽고 옆총을 재장전한 노인은 강가에 야영지 쪽으로 걸음을 떼었다. 그는 수백 걸음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수컷에게 다가가고 있는 암컷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노다지꾼들이 버리고 간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깃들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이 찾던 야영지의 오두막은 폭우에 휩쓸려 갔는지 흔적조차 없었다. 노인은 주위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강변으로 떠내려온 간우 한 척이 눈에 들어왔다. 그 길이가 9미터나 되는 간우는 여기저기 부딪히고 긁힌 채 거꾸로 뒤집혀 있었지만 몸을 피하는 데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곳이었다. 게다가 노인은 그 근처에서 바나나가 가득 들어있는 배낭 하나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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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로 바나나로 허기를 채우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피곤함이 밀려오는 가운데 길게 내뿜는 담배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안토니오 안토니오 밀려오는 나의 정말 복도 많은 인간일세. 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그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누군가가 강가에 앉아있었다. 보아뱀의 현란한 색깔로 온몸이 치장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었다. 그는 강가에 앉은 채 차츰차츰 밀려오는 환각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무엇인가가 그의 눈앞에 펼쳐진 허공과 숲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깊은 강물 속과 고요한 수면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형태이자 동시에 모든 형태가 합쳐진 듯한 그 어떤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환각상태에 있는 그의 시선이 어느 한 곳에 정지할 수 없을 만큼 실세 없이 뒤바뀌고 있었다. 그것은 잉꼬로 보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입을 쫙 벌린 채 허공으로 솟아오르면서 달을 삼키는 금강 앵무새 매기로 바뀌었고 금강 앵무새 매기로 보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물 위로 떨어지면서 인간을 향해 사납게 달려드는 수염수리매로 바뀌고 있었다. 그것은 딱히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어떤 것으로 변하든 두 눈동자만큼은 노란 빛을 띄며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모습을 드러낸 수아르족 추술사가 기력이 떨어진 그의 몸에 차가운 재를 바르며 입을 열었다. 죽음 자체가 자네를 놀래키려고 모습을 바꾸는 것이라네. 하지만 저렇게 바뀌는 건 자네가 아직은 떠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러니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하네. 순간 노란 빛을 띈 두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두 눈동자가 차츰 멀어지며 긴 초록색 지평선으로 빨려들어가자 어디선가 다시 나타난 새들이 안락함과 충만함이 깃든 메시지를 전하며 허공을 날아다녔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노란 빛을 띈 두 눈동자가 먹구름 밑에서 다시 나타나는가 싶더니 이글이글 타오르는 비가 되어 온갖 나뭇가지와 칙넘클로 뒤얽힌 밀림위에 떨어졌고 동시에 밀림을 활활 타오르는 불바다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노란 혀를 날름거리는 화마를 보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날아다니는 실뱀들이 그의 다리를 휘감았다. 그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가고 싶었다. 벽에 걸린 그림 속으로 들어가 아내 곁에 머물고 싶었다. 화마에 휩싸인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나타난 노란 빛을 띈 두 눈동자가 길을 막았다. 노란 두 눈동자는 그가 누워있는 칸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칸우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 것은 그 순간이었다. 아니 실제로 흔들리고 있었다. 순간 노인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뒤집힌 칸우의 바닥 위로 암살켱이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놈은 조바심이 난 채 흠이와 선두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미끈미끈한 바닥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발톱에 힘을 준 채 거친 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노인은 바깥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강물이 흐르는 소리,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의 발자국 소리뿐이었다. 칸우 안의 어둠 속에서 노인은 그 짐승의 행동에 의도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캐묻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놈이 보여준 영악함으로 미루어 볼 때 놈은 인간에게 칸우 밖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겨루자고 할 수도 있는 짐승이었다. 어쩌면 그놈은 스와르족 인디오들이 한 말처럼 인간의 마음을 읽고 있는지도 몰랐다. 순간 짐승의 발소리가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악취와 함께 빗방울로 여겨지는 액체가 칸우의 이음새 틈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때서야 노인은 그 액체가 흥분된 상태에서 갈긴 짐승의 오줌이라는 것과 그것이 자신의 상대에게 보내는 짐승의 메시지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다. 놈은 싸움 상대인 인간이 이미 죽은 존재나 다름없음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다. 노인은 뒤집힌 칸우 안에서 때를 기다렸다. 그는 끈질기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덧 길고 숨막히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열렸지만 뒤집힌 칸우의 바닥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인간과 짐승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노인은 칸우 바닥의 이음새 사이로 미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옆총을 어루만지며 바깥 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칸우 바닥 위에 짐승은 초조한 나머지 신경질적인 걸음을 떼고 있었다. 기다린다는 것 그것만큼은 내 놈에게 질 수 없지. 다시 시간이 흘렀다. 노인은 칸우 바닥 틈새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를 보며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고 내 놈은 아직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 그러나 일은 노인의 생각과 달리 엉뚱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암 살쾡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칸우에서 뛰어내렸던 것이다. 노인은 재빨리 칸우에 바짝 다가앉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땅바닥을 긁는 소리가 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칸우의 측면 쪽이었다. 마침내 결투를 받아주지 않는 인간을 끌어내겠다 이 말이군.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노인은 등으로 기어 짐승이 자갈밭을 파고 있는 측면의 반대쪽으로 이동했다. 맞은편으로 이제 막 짐승의 발톱이 드러나고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가까스로 개머리판을 가슴에 갖다대자마자 그 자세에서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짐승의 발에서 튀는 피를 본 것과 동시에 자신의 오른발에서 전해오는 격렬한 통증을 느꼈다. 짐승의 앞발을 향해 발사된 총탄이 빗나가면서 그 중 한 발이 자신의 발등을 스쳤던 것이다. 이런 비긴 거나 다름없군. 칸으로부터 짐승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그때서야 노인은 낙칼로 칸우 바닥의 틈새를 긁어낸 뒤에 바깥을 내다보았다. 암살캥이는 칸우로부터 백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총에 맞은 부위를 핥고 있었다. 노인은 총을 재장전하고 단번에 칸우를 뒤집었다. 상체를 일으키자 지독한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그 바람에 상대가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한 짐승은 바닥에 몸을 바싹 갖다 붙였다. 뭐 하고 있는 게냐 덤비라고 그래서 단번에 이 지루한 게임을 끝장내야 할 게 아니냐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부상당한 짐승 역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몸을 일으켰고 노인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노인은 한쪽 무릎을 꿇었다. 마치 거대한 화살처럼 강변을 달려오던 암살캥이는 불과 네댓걸음을 남긴 지점에서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며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차분하게 그 순간을 기다리던 노인은 짐승의 도약이 정점에 이르자 방아쇠를 당겼다. 순간 허공에서 도약을 정지한 듯한 짐승은 이내 몸을 비틀며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노인은 짐승에게 다가갔다. 그는 두 발의 총탄이 짐승의 가슴을 열어놓은 것을 보며 치를 떨었다. 생각보다 훨씬 큰 몸집을 지닌 짐승의 자태는 굶어서 야이기는 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워 도저히 인간의 상상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죽은 짐승의 털을 어루만지던 노인은 자신이 입은 상처의 고통을 잊은 채 명예롭지 못한 그 싸움에서 어느 쪽도 승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이에꼬 노인은 눈물과 빗물에 디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짐승의 시체를 끌고서 강가로 나갔다. 노인은 그 짐승의 시체가 우기에 불어난 하천을 따라다니는 백인들의 더러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거대한 아마존강이 합류하는 저 깊은 곳으로 흘러가길 바라면서 강물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노인은 느닷없이 화가 난 사람처럼 손에 들고 있던 엽총을 강물에 던져버렸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 금속성의 짐승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다. 노인은 그 비극을 시작하게 만든 백인에게, 읍장에게, 그리고 금을 찾는 노다지꾼들에게, 아마존의 천여성을 유린하는 모든 이들에게 욕을 퍼부으며, 낙칼로 쳐낸 긴 나뭇가지에 몸을 의지한 채, 이따금 인간들의 야만성을 잊게 해주는 세상의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을 얘기하는 연애소설이 있는 그의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